인가. 10백발신의 와흑철검 이철민. 어서 움직여. 숲속에서 채찍소리와 함께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도재현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는 눈을 번쩍 뜨고야 말았다. 곁에 있던 이에 철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빨리 옮겨. 다시 호통소리와 함께 채찍소리가 들려왔다. 도재현은 몸을 감추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이 마차로 나무상자로 된 뭔가를 옮기고 있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무상자를 메고 있는 사내들의 대부분이 힘겨워하는 것 같았다. 모두가 장정들인데도 힘겨워하는 것을 보면 분명 무거운 물건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도재현은 숲을 뒤편으로 몸을 숨기고 그들을 주시했다. 금융문의 장문 말이야. 아잔에도 그 소문을 들은 모양이군.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더군. 그럼 우리 마도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 아마 철저한 양면성을 가진 사람은 그 밖에 없을 거야. 하하하. 두말하면 개소리지. 20여 년 전에 우리 마공을 배우면서 마인이 되었다가 어디서 그런 공력을 얻었는지 아마 무림맹주와 더불어 사도 무림의 지배자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그의 적수가 없는 이상 천하무적일게야. 그런데. 뭐 백발신 의뢰나 귀신같은 존재라면서. 물론이야. 공력을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이라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도재현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분명 아버지를 가르치는 말이다. 그럼 아버지가 무림으로 나오셨다는 말인가. 그가 잠시 생각에 빠져있을 무렵 어디선가 쉬쉬.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도재현은 자신이 그들에게 발각된 줄 알고는 흠칫했다. 흥. 이렇게 야악자를 괴롭히다니. 허공에서 검을 쥐고 사뿐히 내려앉는 듯이 나타났다. 분명 도재현이 사용했던 이 공허추월이란 무공과 비슷했다. 그런데 움직이는 거리가 짧았고 느렸다. 어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지 못하겠소.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어디서 굴러먹던 갯벽다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쌍영이괴 앞에서 알장거리지 마라. 쌍영이괴 사도에서도 가장 하수에 속하는 놈들이 뭐 그리 큰소리야. 내 놈은 도대체 누구냐. 난 이해철이라고 하오. 흥. 금용문의 이 장문의 양아들이로군. 금용문과는 한집 아니거늘 너는 어째서. 뭐라고. 이놈이. 입에서 짓거린다고 다 말이냐. 그 따위 유언비어를 퍼뜨리다니. 명문 정파가 어째서 사마외도 와 같은 집안이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때였다. 숲이 진동할 정도로 음산한 음성이 들려왔다. 후후후. 어린 년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이해철은 흠칫 놀랐다. 아마 어린 년 이란 말을 듣고는 더더욱 놀란 듯했다. 그만히 그 대목에서 놀란 것이 아니었다. 뒷편에서 훔쳐보고 있던 도재연도 깜짝 놀라고 만 것이었다. 내 아비가 우릴 없애라고 하더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또 다시 음산한 음성이 진동했다. 어서 정체를 밝혀라. 이해철은 검을 치켜세우고 사방을 경계하며 둘러보았지만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셋을 셀 동안 가지 않으면 내년에 모가지를 잘라주겠다. 흥. 용기가 있으면 어디 모습을 드러내 보아라. 겁쟁이 같은 놈. 하나. 이해철의 소나기에 땀이 흠뻑 배어있었다.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이 틀림어 벗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뛰는 심장을 안정시키려고 가진 애를 쓰는 것 같았다. 이어 큰 소리로 다시 외쳤다. 용기도 없는 비겁한 소인배야. 모습을 드러내라. 하지만 그 음성의 주인공은 여전히 조용했다. 둘. 그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쌍형이괴는 팔짱을 끼고 흐뭇해하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도재현은 불안초조하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셋. 겁없는 연희로구나.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흑이의 인물. 이해철은 깜짝 놀라. 그만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아, 아버지. 도재현은 깜짝 놀랐다. 저자가 금용문의 이 장문이란 말인가. 매형 이마란 흑철검, 이철민이 삼아 외도의 인물일 줄이야. 이해철은 무릎을 꿇었다. 아무리 내가 철이 없다고 하기로서니 내가 하는 사업을 방해하다니. 용서치 않겠다. 아버지 이런 일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이철민의 눈이 잠시 번쩍이는 것 같더니 왼손을 휘둘렀다. 그러자 쉬쉬 하는 소리와 함께 이해철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의 몸이 허공으로 높이 치솟는 것 같더니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었다. 분명 저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머리통이 박살나고 말 것이다. 도재현은 가만히 앉아서 그가 죽는 것을 좌시할 수만은 없었다. 순식간에 이공허 추월을 펼쳐 그를 낚어채고는 사라져버렸다. 이철민은 그가 자신과 같은 이소지공을 펼치자 내심 놀라우면서도 어떤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쌍형이괴가 그에게 다가가더니 크게 부복하며 공손하게 예를 올렸다. 무림지존 유하독존 천하무적 마도패왕 일어나라 그들은 일어서서 고개를 약간 숙인 채였다. 감히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나의 수양딸이라 하더라도 나의 일에 방해를 하면 살려두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 들은 일을 벌써 3일이나 지연시켰다. 하지만 내 녀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때에도 일을 지연시키면 당장의 내놈들을 죽여버리겠다. 네 이철민은 허공을 한 번 올려다보면서 음흉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백발신에 당신이 나를 제압하려 왔겠지만 흥 어림없는 일이지 내가 4년간이나 두려움 속에서 치를 떨었지만 이젠 다를 거야. 흐흐흐 쌍형이괴는 나무상자를 잔뜩 씨름 마찰을 몰고 숲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10일 2개 추월환 밤바람이 차가운 가운데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밤바람이 전보다 더 싸늘해진 것 같은지 저절로 몸이 움츠려 들었다. 어쩌지 정말 큰일인데 하필이면 가슴이야. 도재현은 이해철이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지. 일단 살려놓고 보자. 그는 그의 옷고름을 풀었다. 그러자 연붉은 색의 속꽃이 보였다. 젠장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남자라고 생각하자. 남자라고. 그는 그 속꽃을 살짝 들추었다. 그러자 남자에게는 없는 여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젖가슴이 봄비에 젖은 꽃잎처럼 가볍게 떨어졌다. 아앗. 그는 고개를 급히 돌렸다. 얼굴은 자신도 모르게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욕망이 자꾸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이 자꾸만 그녀의 가슴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 내가 지금 그녀의 몸을 감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생명이 위험한데. 그는 다시 한 번 자신의 명분을 강조하는 듯 했다. 그녀의 왼쪽 응창혈에서 피가 샘물 솟듯이 마구 치솟아 올라오는 것 이 아닌가. 그는 깜짝 놀라 멍해지고야 말았다. 아니 심장이 파손되었나. 이렇게 추혈이 심하다니. 응창혈은 늦골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접한 혈로서 위험한 혈에 속한다. 그런 부위를 깨버렸으니 생명의 위험성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는 얼른 자신의 왼손에 식지를 깨물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대고는 흘려보냈다. 아. 피가 모잘라. 도재현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급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정성껏 대한 것도 그야말로 일생에 있어서 처음일 것이다. 그래. 작은 어머님이 쓰시던 방법을 써보자. 그는 곧장 밖으로 나가서 매우 가는 대나무 가지를 꺾어와서는 불에 몇 번인가 구운 뒤 끝부분을 날카롭게 잘랐다. 그리고는 그 사이를 막힘이 없이 뚫었다. 수혈을 할 때에는 생명을 걸고 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 라면 시전하지 말아라. 자신의 피로 상대방을 살리는 의술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라 그 결과를 알 수 없어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수뿐이다. 도재현은 그 수혈법을 시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아무라물해 저만 같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응창혈에서 솟구치는 피를 막기 위해 손바닥으로 꾹 누르고 있었다. XXXX 소소는 흑금 박혜주와 서유미를 보면서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털어 놓지 못했던 마음속의 말까지 순순히 말하게 했다. 서유미 그녀는 명문정파의 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아침에 마도 직단에게 가족이 몰살당하고 집안이 품비박산이 되고 고아가 된 불운한 소녀였다. 당시 그 마도를 이끌던 사람은 현 금융문의 장문직을 맡고 있는 이철민. 바로 그자예요. 설마. 박혜주와 소소는 아연해하며 반문했다. 하지만 서유미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있겠는가. 원수를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명문정파의 그 사람은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악마예요. 무공이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소인배와 전혀 다르게 없는 놈이라고요. 이튿날 그들은 낙양으로 발걸음을 같이 했다. XXXX 도유환은 며칠 전부터 가슴이 벅차고 진기가 소멸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의원으로부터 진찰을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초조함이 밀물처럼 휩쓸려왔다.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그녀가 섬에서 나온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섬에 어떤 일이 터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낙양 성내를 거닐던 그녀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주마등처럼 스쳐지 나가는 어린 시절. 이쯤이었지.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편으로 서 있는 건물을 바라보았다. 새로 지어진 듯한 건물은 객장을 운영하는 듯했다. 많이 변했구나. 이곳도.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객장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점원이 뛰쳐나 오면서 그녀를 빈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그녀는 점원을 보고 흠칫 놀랐다. 이상하구나. 이 점원의 호흡이 고르며 깊이가 큰 것으로 보아 무공을 익힌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어째서. 점원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주문을 받았다. XXXX. 한편 이 객장 2층에서는 은밀한 음성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형님 이 장문이 정말로 그 백발신의란 자를 유인해 올까요? 약간은 떨리는 음성이었다. 이어 거센 음성이 뒤를 이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백발신의란 자는 공력이 심우해서 함부로 대했다가 는 우리가 당하지. 하하하. 형님 그래서 그 800년 전에 쓰던 법구를 구했잖아요. 그래. 그 환으로 백발신의를 쫓아버리는 거야. 조용한 음성을 가진 사내가 말을 걱정스러운 듯이 말을 꺼냈다. 하지만 형님 그 이게 추월한 이란게 말을 잘 들어줄까요? 후후훗. 그 자의 공력이 깊으니 죽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 환을 차고 이소지공 따위의 무공을 쓴다면. 하하하. 놈은 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지. 하하하. 그들의 음흉한 계획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들은 이소지공의 무공만을 생각하는가 본데 아마 이것이 그들의 커다란 착각일 것이다. XXXX. 도유화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섣불리 맘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무공을 익힌 사람들이다. 정말 수상한 객장이 아닐 수 없구나.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객잔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움직이는 듯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오는 것처럼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으로 걸어들어 오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 눈부신 햇살 때문에 잘은 볼 수 없었지만 한 사람은 전신을 백발로 칭칭 감을 듯한 사내였다. 아버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사실 그들은 이철민과 백발신의 두 사람이었다. 두 시간 전 그들은 자그마한 술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철민은 그에게 보여줄 물건이 있다고 했다. 그 물건은 백발신 위로 하여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순순히 따라온 것이었다. 아니 그는 이철민 따위의 공력으로는 끄덕없다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막 엄개 재현지음 12. 영구지환 방 안에는 5명의 사내가 있었다. 그 중에 1명은 나이가 지긋이든 불가인이었다. 2명의 사내는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낫고 나머지 2사람은 수염이 없는 맨들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수염이 없는 사람 중 1명은 입가에 자그마한 흑점이 있었다. 그들은 탁자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서있었다. 탁자 중앙에는 별로 귀중품이 들어있지 않을 것만 같은 상자 하나가 놓여져 있었다. 백발신의와 이철민은 가볍게 읍을 했다. 헌공대사 상자를 열어주시겠소. 이철민이 그렇게 말하자 헌공대사는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그러자 상자 안에는 한 쌍의 흑철색을 풍기는 환이 놓여져 있었다. 백발신의 바로 이것이오. 이철민은 그 한 쌍의 환을 집어들어 그에게 보였다. 그러자 백발신의는 그것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 이것이 전설에 듣던 영구지환이구나. 그가 감탄해하고 있는 동안 헌공대사는 자그마한 설명을 덧붙인다. 영구지환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고 원래 이 환의 이름은 이게 추월한 이라 부르지요. 공력이 약한 자가 이 환을 차면 죽음뿐입니다. 해서 이 환의 주인은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지요. 거참 신물 1호군. 백발신의는 그 환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 이철민의 눈빛이 잠시 번뜩이더니 손놀림이 매우 빨라졌다. 순식간에 환을 백발신의의 양팔에 채웠다. 이장문. 무슨 짓인가. 후후훗. 내 녀석이 나의 공력을 회수하려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야. 이장문. 내 녀석에게 공력을 전수해준 것은 당시 900천을 죽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의 두 딸의 목숨을 안전하게 보장받았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공력을 회수하기로 했다면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흥. 거짓말을 해도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이철민은 검을 빼들고 백발신의의 목에 가져다 댔다. 사람들이 왜 이 환을 영구지환이라 부르는지 아나. 이 환을 한 번 차면 그 주인이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지. 첫 주인으로 선택된 사람은 물론 이 환을 만든 사람이겠지만 그 이후로는 주인이 없었지. 아마 백발신의 당신이 그 마지막 주인이 될 거야. 내가 이따위 환을 찼다고 내 녀석을 겁낼 줄 아느냐. 그가 엄중한 음성으로 말을 하자 이철민은 앙천대소하며 그를 다시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도 매우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후훗 이 환을 찬 사람의 공력이 아무리 높아도 두 시즌 동안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걸 모르는 모양이군. 백발신의의 얼굴이 일순히게 변했다. 정말이군.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두려움이로군. 그렇겠지. 공력이 아무리 강한 무인이라도 두 가지 약점이 있지. 그 첫째가 여인의 음기를 취하고 낯을 떼고 두 번째가 이러한 법구를 이용하는 것이지. 첫 번째를 시도할까 했었지만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 물론 나의 시간도 무척이나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지만 말이야. 이철민을 비롯한 다섯 명의 사내들은 껄껄 웃기 시작했다. 아 그리고 이객자는 특수하게 정연된 금으로 진을 짠 것이라 함부로 도망갈 수 없을 거야. 하하하.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그는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사내들에게 눈짓을 하고는 방문을 열고 나 가버렸다. 아마 자신의 손을 더럽히기 싫은 모양이었다. 잘 가시게. 그는 껄껄 웃으며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유유히 객잔을 벗어났다. 도유환은 이상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분명한데. 저들이 함정을 판 것일까. 하지만 아버지의 공력으로는 저들은 상대도 되지 못할 텐데.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2층으로 올라온 그녀는 하나의 방문을 스치고 지나가려는 순간 굵은 사내의 음 성에 우뚝 멈추고 말았다. 형님. 어떻게 요리하죠? 여성 먼저 팔과 귀를 자르고 다음에는 다리와 눈알을 파내지. 그리고 그 다음엔 강과 심장을 꺼내고. 그들의 구역질 나는 대화에 도유하는 비유가 상했는지 그 자리에서 우애. 토하고 말았다. 누구냐. 그녀는 달아나려고 했지만 방문이 열리는 순간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분명 자신의 부친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달아날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 유화야 어서 달아나거라. 안 돼요. 입가에 흑점이 있는 사내가 음탕한 눈빛을 흘리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삼삼한 계집이로구나. 흐흐흐. 그녀는 검을 뽑아 들고 그를 보호하면서 달아날 길을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상대들은 자신과 비슷한 실력을 갖춘 고수들 그것도 다섯 명이었다. 유화야 소혈마풍을 펼치거라. 그 소리를 들은 그녀는 금세 검을 빙글 허공으로 높이 던지고 손을 모은 뒤 재빠르게 몇 번인가 비비는 것 같더니 앞으로 내밀었다. 소. 혈마풍. 그리고는 오른손을 재빨리 올려 떨어지는 검을 받고 다시 한 번 밑에서 위로 긋고 다시 좌에서 우로 긋는 듯이 하더니 왼손을 뻗어 장력화 함께 검기도 함께 뿌렸다. 우웃. 그들은 굉장한 바람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눈조차 뜨지 못하고 발걸음 이 하나둘 밀려나는 듯 했다. 도유하는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했는지 부친의 한쪽 팔을 잡고는 이공허추월을 펼쳤다. 금세 삼장 밖으로 이동해버렸다. 열세 살신성인. 이계추월안을 강제적으로 채워진 백발신인은 두 시즌 동안 모든 진기를 전혀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토록 초조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특히 20여 년 동안 이러한 감정은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던가. 이철민은 그가 달아났다는 소식을 접하자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금진을 빠져나왔지. 정말 대단한 놈이군. 공력이 묶여 있어도 대가리는 돌릴 수 있단 얘기로군. 빌어먹을. 그는 두 시즌 약 4시간 동안 그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하고 부하들을 풀어 그를 수색하게 했고 성문을 닫아 외부의 출입을 차단시켰다. 무림맹주의 권위와 금융문의 명성으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발신의의 걸음걸이는 오히려 도유화보다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는 딸아이에게 짐이 되기 싫어 가급적이면 부축을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발걸음은 수천만의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었다. 그는 현재 어떠한 무공도 펼칠 만한 기력이 없었다. 게다가 공력의 밑바탕인 잠재 내공까지 쓸 수 없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 고비만 무사히 넘기면 돼요. 도유하는 것엔 숨을 몰아쉬면서 말을 뱉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안색이 창백한 것이 중병에 걸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지금 무공을 쓸 수는 없어도 볼 수는 있었다. 때문에 딸아이가 무엇 때문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유화야 그는 딸아이의 손을 잡았지만 유화는 방긋 웃으며 맞은편 손으로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만을 끄덕였다. 유화야 그는 왠지 자신의 가슴이 아려지는 듯이 참을 수 없는 괴로움에 젖어들었다. 내가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딸아이의 생명조차도 건질 수 없게 되다니. 그는 딸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건넸다. 유화야 미안하구나. 이 애비를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을 하고 가는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작은 어머니께서도 늘 하시던 말씀인걸요. 그러나 하늘이 원망스러워요. 조금만 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었는데 그녀는 이미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걱정을 끼치기 싫은 탓에 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었다. 체력도 자식들 중에서 가장 허약했고 무공도 그리 진전을 거두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병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어머니 묘에 가보고 싶어요. 그녀는 그를 끌고 가다시피 3명의 부인이 합장되어 있는 묘로 향했다. XXXX 이미 기일은 지났지만 싱그러운 백합꽃은 향기를 지그시 풍기어 내고 있었다. 헌데 그곳에는 도유진과 그녀의 남편인 무속비업 장영주가 제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다. 아버지 장인 어른 장영주는 큰 절을 올렸고 도유진도 남편을 따라 깊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나서 그를 바라보니 그의 형색이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아버지 어찌된 일이에요. 유화 내 안색이 매우 안 좋구나. 자네는 빨리 나가서 의원을 모셔오게. 네 아 네 장영주는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유화가 왜 이렇게 되었죠. 도유화는 몸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를 참지 못하고 혼절해버렸다. 이미 심장이 발작을 일으켜 살아날 감황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설사 백발신의가 무공이완 전이 회복한다 해도 힘들 것만 같았다. 도유진이 급히 내력을 쏟아 넣으려고 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딸아이의 손을 제지했다. 거둬라. 유화야 정말 미안하구나. 그는 유화의 손을 꼬옥 거머쥐고는 천금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다. 도유진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가 우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녀로서도 놀랍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유화야 정신 차려 화야 도유화는 천천히 식어가는 사람이 되어갔다. 아마 백발신의를 구하려고 무리만 하지 않았다면 몇 년은 더 살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살신성인 분여이별 환속천녀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인가 백발신인은 시력을 돋구어 산 아래를 바라보니 거지와도 같은 남루한 의복을 입은 소년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전혀 무공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절제된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았다. 이윽고 그 소년이 그의 코 앞까지 다가왔다. 넌 누구냐. 그는 대뜸 물었다. 전 칠제라고 합니다.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폭권을 하면서 대꾸했다. 아주 영리한 놈이로구나. 무공을 감추고 다니다니. 아무래도 내 녀석이 강호의 일곱 가지의 재주를 갖고 있다는 놈이 내 녀석이냐. 소년은 약간 눈동자를 크게 뜨고는 다시 읍하고는 말했다. 소생이 가진 재주는 그리 고명한 것이 못됩니다. 소년은 뒷짐을 쥐고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소생은 선배님께 한 가지 청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백발신이는 그의 말이 상당히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순순히 되물었다. 그 청이 무엇이냐. 그러자 칠제는 지체 없이 입을 열었다. 바로 도유화 낭자의 시신입니다. 뭐. 뭐. 딸아이에 시신을 달라고. 네. 그는 눈살을 치푸렸다. 죽은 사람에게까지 몹쓸 짓을 한다면 그야말로 어찌 따라 이를 대하겠는가. 당신은 동생과 무슨 원한이 있나요. 굳이 그 원한을 풀겠다면 제가 대신 받아주겠어요. 곁에 있던 도유진은 대뜸 그에게 쏘아붙였다. 그러나 소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원한 따위는 없습니다. 다만 도 낭자가 제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기에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입니다. 음. 말이라도 고맙네. 딸아이도 기뻐할 걸세. 도 낭자의 지병은 저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은 소생의 미약한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강호에서 뛰어난 기공의술으로 유명한 백발신에조차도 내장이 다친 것은 어찌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소생은 그녀가 죽고 나면 좋은 묘자리를 구에 묻어 주기로 했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 소년의 말이 여전히 건방졌지만 백발신인은 왠지 항구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뒤편에 있는 세계의 무덤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더니 무릎을 꿇었다. 유연 조화 영영 나의 무능력함을 용서하시오. 나 스스로 신의 라자 처해왔는데 딸아이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다니. 앞으로 당신들을 볼 면목이 없게 되었소. 아버지 유화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도유진은 천천히 그의 곁에 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칠제 딸아이의 묘를 잘 부탁하네. 소년은 그를 향해 깊게 절을 하고는 도유화의 시신을 양팔로 안아들고는 산 아래로 내려갔다. 아버지 칠제 남들은 그를 불운한 재앙 덩어리로 본다. 그 이유는 그가 별자리를 잃고 관상을 보는 데 있어서 전혀 실수가 없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재수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유화가 죽어서라도 편히 지낼 수 있다면 좋겠구나. 도유진은 그의 품으로 고개를 기대었다. 아버지 앞으로 어쩌실 거예요. 섬으로 돌아가야지. 내 어머니가 목 빠지도록 기다릴 테니 말이야.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나 둘 모두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이 괴롭구나. 언젠가는 나 홀로 남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자진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고통은 받지 않으리라. 그는 딸아이가 부르는데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처럼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귀머거리에 장님이 된 것처럼 말이다. 14순양 순음지기 낙양성 수십 명의 관졸들이 성문을 지키면서 백발신이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백발신이에 대한 외모는 전혀 모른다. 다만 전신을 뒤덮을 만하며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한 백발이라는 것 외에는 그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백발신이는 현재 자신의 무공이 발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뚫고 나갈까 능성이 없었다. 게다가 이철민의 부하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조사하여 몸을 숨길 수도 없게 되었다. 그래 변장을 하자 머리를 자르고 위로 묶어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얼굴은 82 넘은 노인 뇌처럼 보이게 했다. 이번에 그가 머리를 자르니 전처럼 금세 자라지는 않았다. 그는 성문을 지나면서 매우 태연하게 행동해서 그런지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을 보고는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았다. XXXX 도재현은 이해철에게 특이한 수혈법을 시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혼절하고 말았는데 불운하게도 자신의 피가 도리어 모자라게 되고야 말았다. 이해철은 육중한 압박감에 정신을 차리고 실눈을 뜨고 본능적으로 주의를 살폈다. 순간 가슴이 움찔함과 동시에 그녀 시선에 드러난 자신의 적가슴과 사내의 손과 얼굴이 확연히 드러났다. 그녀는 순간 자신이 겁탈당했다고 생각했다. 이 녀석은 내가 죽어가는데도 나의 몸을 탐하다니 죽여버리겠다. 그녀는 순간 도재현과 동기여진 하려고 진기를 끌어올렸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진기가 모이지 않는 것이었다. 진기가 모이지 않아. 어찌된 일이지. 무공을 상실하다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자신을 범한 남자를 눈앞에 두고 도 죽이지 못함이 억울했던 것이다. 내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떨쳐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에겐 그럴만한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녀는 한쪽 귀퉁이에 세워진 검을 발견하고는 그리로 다가가려고 안간힘을 다 썼다. 결국엔 그녀의 몸이 그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순간 그녀의 몸이 마치 달아오르는 쇳덩어리를 쥐어든 것처럼 뜨거워지고 있었다. 호흡도 곤란했다. 피라는 피는 모조리 들끓는 것 같았다. 어찌된 일이지. 답답해. 때마침 도재현은 의식을 차렸으나 얼굴에 피곤함과 창백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그녀의 그러한 증상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는 과견주의에서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것이 생각났다. 동정의 순양지기으로 만독을 제압할 수 있으며 순음지기로 순양지기를 보충할 수 있다. 그는 그러한 과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본능이므로 두말할 나위가 없이 치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의식이다. 그가 이러한 본능을 충실히 따를지 그렇지 않을지는 전적으로 그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그 의지를 이기지 못하면 그는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겠으나 자신의 진기는 모조리 잃어 무공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동안 자신의 의지와의 싸움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철민의 양녀다. 부친에게까지 속아서 살아온 불쌍한 여자다. 지금 그녀를 구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겠지. 하지만 그녀에게 나의 순양지기를 줘 버리면 나는 모든 진기를 잃고 말텐데. 아니야 그녀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이야. 그래 그녀에겐 미안한 일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살려놓고 보자. 하지만 여인의 절개가 있기 마련인데. 모든 건 뒤에 생각하자. 그는 그녀에게 한 번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 배고플 때 자신에게 음식을 건 내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다. 그녀는 여전히 몸이 달아올라 미칠 것만 같았다. 아 불쌍한 나의 운명아. 이대로 원수도 갚지 못하고 죽고 마는구나. 그녀는 눈을 스르르 감더니 땅바닥으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누군가에 의해 혀를 지폈기 때문이었다. 미안하오. 당신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소. 그녀의 혀를 짚은 사람은 다름 아닌 도재현이었다. 그는 우돗을 벗어 가닥에 깔고 그녀를 그 위로 곱게 모셨다. 그리고는 그녀의 속곳을 다시 한 번 벗어내렸다. 전처럼 그렇게 두근거리지도 묘한 느낌도 없었다. 그녀의 아랫도리도 속곳과 함께 공중으로 흩날리고야 말았다. XXXX 낙양에 도착한 세 명의 여인들은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소소만이 가장 조용한 듯 했지만 사실 그녀도 낙양이 이렇게 변화해 클 줄은 몰랐던지 새삼 놀라움을 느꼈다. 예전에 여기서 생활했던 어릴 적 추억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문득 유연의 무덤을 한 번 찾아가고 싶었다. 소소 언니 우리 저기로 가봐요. 박혜준은 마치 아이들이 처음으로 세상 구경을 하는 것처럼 즐거워했고 모든 것 이 신기한 듯 했다. 그녀는 차마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고 거절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낙양성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군졸들이 방각이 멀다 하고 지나다니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소소는 길 가는 행인을 붙잡고 이유를 물었다. 아까부터 군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가씨들은 낙양분이 아니시로군요. 금용문에 이 장문을 암살하려고 했다지 뭡니까? 누가 금용문이? 장문이라면 이철민. 그 자를 누가 암살하려고 했죠? 뭐 백발.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소소의 얼굴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다. 행인도 이상하게 여기면서 몇 번인가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 같더니 훌쩍 가던 길을 가버렸다. 분명 의부야. 어쩌지. 서유미와 박혜주는 그녀의 얼굴 표정을 보고 분명 무슨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자신들이 해결해주고 싶었다. 언니 근심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혜주는 백발인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지. 그래요. 그를 만나면 어떤 수를 다 쓰던지 죽일 수만 있다면 순결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는 말이로군. 서유미가 박혜주의 말에 비아냥거렸다. 그를 죽일 수만 있다면 순결은 그리 소중치 않아. 소소는 그녀의 손을 잡고는 말을 건넸다. 혜주는 지금 곧장 바닷가로 가서 배를 한 척 빌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두 시 진정도 타고 가면 섬이 하나 보일 거야. 그 섬에서는 은은한 목향이 풍겨져 나와서 멀리서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 박혜주는 그녀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말을 귀에 담고 있었다. 그 섬에 도착하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출발해야 할 거야. 백발인도 출발했을 테니. 박혜주는 그녀가 자신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는 급히 몸을 일으키더니 소소와 서유미에게 읍을 한 뒤 금을 넣어둔 상자를 어깨에 매고 밖으로 급히 뛰쳐나갔다. 말 울음소리가 길게 들리는 것 같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언니 왜 그 사람의 연거지를 가리켜 주셨어요. 이철민을 죽이려는 사람은 다 호인일 텐데. 혜주가 있으면 이철민을 암살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테니까. 그리고 부친을 죽인 사람이 그 백발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야. 아! 서유미는 소소가 이철민을 암살하는데 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복수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아버지 어머니 부디 제가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녀는 탁자 앞에 놓여진 검을 꽉 움켜쥐었다. XXXX 장영주가 의원을 모시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그곳에는 아내만이 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때문에 그는 약간 의아해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안색이 무척 안 좋구려. 유화가 유화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말하더니 남편의 품으로 안겨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녀의 등을 천천히 다독거려 주었다. 아버님은 아버지는 섬으로 돌아가셨어요. 응 여보 저도 섬으로 돌아가서 어머님을 뵙고 싶어요. 부인 당신은 지금 홀몸이 아니요.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란 걸 잊었소. 그녀는 남편의 왼쪽 팔을 부여잡고 다시 한 번 애원조로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어찌 부모님에게 일이 생겼는데 어찌 자식된 도리로서 모른 척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부인 부인의 심정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오. 허나 당신 혼자 섬으로 보낼 수 없소. 당신과 함께 가면 되잖아요. 부인 에잇 그는 손을 털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못마땅한 얼굴로 하늘을 한 번 바라다 보았다. 그와 함께 왔던 의원은 자신의 할 일이 없어짐을 알고는 그냥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다. 헌데 이상하게도 전혀 불평불만의 표정이 없었다. 오히려 흐뭇해하는 것 같았다. 사실 그를 구슬려 오기 위해 장영주가 이미 성금을 지불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공돈이 생긴 셈이니 그가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XXXX 도재현은 비틀거리면서 옷을 추술로 입었다. 으음 이해철도 정신을 차리는 듯이 손으로 얼굴을 살그머니 가리더니 눈을 번쩍 뜨고 야말았다. 그녀는 자신이 또 한 번 그에게 유린당한 것을 알자 분노가 이만저 만이 아니었다. 당장의 혀를 물고 죽고 싶었다. 하지만 복수를 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었다. 아직 못다한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그녀는 곁에 있던 옷으로 자 신의 몸을 일단 가렸다. 하지만 그녀의 볼에는 부끄러움과 불쾌함이 잔뜩 배어져 울그락불그락했다. 그가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소저 미안하오. 그녀가 몸을 가리고 있는 옷이 그의 옷이라는 것을 알고는 확 집어던지려고 했으나 감히 그러지도 못했다. 그는 순간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게 숙이고 부복했다. 나의 목숨을 원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손을 쓰시오. 당장 당신을 죽여버릴 거예요. 그녀는 그를 당장에라도 죽이고 싶어 팔을 치켜들지만 그녀에겐 아무런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으니 말이다. 당신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요. 고맙소. 그는 그녀에게 크게 절을 한 다음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동굴 밖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15백발신이의 홀로서기 561도 백발신이는 썰렁한 섬을 보고는 또 한 번 슬픔을 느껴야만 했다. 유연의 죽음부터 유화의 죽음까지 중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막 4,6에 도착했을 무렵이었다. 주화의 약방에서 한 차례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물건이 한꺼번에 깨어지는 소리였다. 아마 약병을 얻어놓은 선반이 내려앉은 모양이었다. 그는 그 소리에 놀라 황급히 쫓아 들어왔지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주화의 안색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주화 서방님 돌아와 주셨군요. 죄송해요. 진동생과 유연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는 진하영과 딸 유연의 소식을 듣고는 철컹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 하지만 해악을 해악을 만드는 법을 알아냈어요. 그녀는 띄엄띄엄 말을 건넸다. 이미 독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잃었다. 10년 10년만 더 그녀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는 급히 그녀의 맹문을 틀어잡고 내공을 쏟아 넣으려고 했다. 그의 내공은 거의 회복되어 팔할까지는 문제없이 쓸 수 있었다. 그가 막내력을 주입시키려는 순간 그는 흠칫 놀라고 말았다. 이럴 수가. 주아 당신마저 내 곁을 떠나려는 것이오. 무슨 말인가. 사실 주아는 진하영과 도유연이 죽은 후 모든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동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 한 달 남짓 수천 가지의 동물을 만지고 먹고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버렸고 이미 그 독은 그녀의 오장육부를 훼손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영약으로도 소생이 불가능했다. 특히 내공으로 치료할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도리어 급독들을 촉진하는 결과밖에 없었다. 또한 그녀가 내공을 쓰거나 주입받으면 발작하는 급독을 취했다면 그 결과는 그야말로 상상을 불허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독의 종류 또한 가지각색이니 정말 신선이라 하더라도 구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그는 모험을 해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곧장 그녀의 숙구혈을 지긋이 누르고는 내공을 주입시켰다. 그가 중원으로 처음 왔을 때 죽은 아내로부터 얻은 음양 내공이었다. 그 음양 내공은 의술로는 더할 나위 없다는 것을 뒤 늦게나마 깨달았던 것이다. 주아는 움찔거리더니 슬그머니 눈을 떴다. 주아 서방님 잘 들으세요. 그녀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러기에 온이 물다에 이 기회를 빌어 하고픈 말을 다 하고 싶었다. 눈살을 한 번 찌푸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지만 정말 그의 청력이 아니라면 들을 수도 없을 만큼 작았다. 10년 후 이맘때 16과 36에서 만독정화라는 꽃이 필 거예요. 꼭 10년이 되는 해 그 꽃으로 독경에 쓰여진 대로 제조하세요. 그 환약은 내공으로 치료할 수 없는 독까지도 치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숨소리도 더욱 거칠어졌다. 당신과 보낸 시간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예요. 주아 이제 언니 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치켜들며 중얼거렸다.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익었다. 그녀는 연신언 니 라고 외치면서 손을 뻗더니 누군가와 손을 맞잡은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서방님 안녕히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그를 잡고 있던 소나기의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허공으로 치켜든 손도 아래로 툭 떨어지고야 말았다. 불사신이나 다름없는 그로서도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었다. 그도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이기에 더욱더 슬픔을 애타게 했다. XXXX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백발신에는 진아영 유현모녀와 주아의 묘비를 함께 세운지도 벌써 며칠이 지난 듯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의 무덤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주아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모두가 떠났구나. 주아 언젠가 내게 말했지. 나의 여복은 탁월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의 여인들은 거의가 단명이라 나를 먼저 떠났으니 이것은 복이 아니야. 앞으로는 어떤 여인도 아내로 삼지 않겠다. 절대로 XXXX 박혜주는 은근한 목향에 취해져만 갔다. 소소 언니가 말한 목향이 나는 섬이구나. 그녀는 목향을 맡으면 맡을수록 편안해져만 갔다.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하고 아늑했다. 게다가 온몸이 나른한 것이 졸립기만 했다. 그녀가 가물거리는 정신으로 얼마쯤 걸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커다란 소나 물을 본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XXXX 밤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기라도 하듯이 어둠이 짙어지고 보름달이 커다랗게 떠올랐다. 약 내음으로 가득한 방 안에 들어 누워 있는 여인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누워 잇었고 곁에는 검은 금이 조심스럽게 놓여져 있었다. 흑금 1호군 퉁명스러운 손이 그 금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럼 이 아가씨는 흑금 박가의 손녀인가? 퉁명스러운 손이 서서히 올라가더니 별로 길지도 않은 턱수염을 만지작거렸다. 온통 서리빨처럼 허연 것이 나이가 많은 노인네 같았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준수하고 영민하게 생긴 것은 물론이고 나이 든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백발신이였다. 그는 이계추월환을 차면서 약간의 노화를 겪었는데 그때 자란 수염이 지금도 성성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면서 정신을 차렸다. 으음 그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수히 널려있는 약병들이었다. 점화 다 풍기는 향내는 달랐지만 전부 고약한 독약 같았다. 정신을 차리셨소. 그는 남자의 음성에 깜짝 놀라 옆을 돌아다 보니 흰머리를 짧게 틀어 올린 사하 내가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띄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할아버님이 저를 구하셨군요. 그녀는 양손을 모으면서 감사의 예를 표했지만 자세가 매우 엉성했다. 아가씨는 어떻게 이런 황막한 곳까지 아시게 되었소. 어떤 아가씨의 소개를 받고 왔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녀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소소의 소개로 왔다면 아기는 아니겠구려. 그래 무슨 일로 오셨소. 이 섬에 아버님의 죽음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는 다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버님은 지난 8년 전 그녀는 지난 8여 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서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으면서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말하자 그는 그녀에게 질문을 했다. 음 아가씨는 그 흉수가 꼭 백발인이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녀는 서슴치 않고 대꾸했다. 아버님은 분명 임종 직전에 백발 이라고 그는 그녀의 말을 끊으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분명 뒷말을 쓰려고 했지만 미처 쓰지 못했겠지. 그럼 당시에 그 백발인은 흑현파름을 듣고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해주었다면 필시 다른 뜻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오. 게다가 그자의 무공이라면 그 악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익힐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리오. 아니에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지? 흑현파름은 악보 없이는 절대로 연주를 할 수 없어요. 악보 없이 연주를 한다면 내상을 입고 죽어버리고 말거에요. 하하하. 아가씨는 분명 흑현파름을 익혔지 않소. 그것도 분명 악보가 없는 상태에서 말이오. 아가씨의 기억력으로 그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면 그 백발인이나 금용문의 이 장문처럼 무공의 영재들은 금방 팔성에 도달했을지도 모르오. 그녀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았다. 그때 분명 백발인은 금을 버리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그리고 나서 1개월 뒤 금용문의 장문이 찾아왔고 화를 면치 못했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 오해를 했단 말인가. 그녀로서도 도저히 확고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때 그 백발인이 아직도 흉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가씨에게 복수할 기회를 마련해 주겠소. 그녀는 깜짝 놀랐다. 갑작스럽게 복수할 기회를 준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그녀는 그래도 침착하게 생각을 했다. 백발인이 흉수가 아니라면 아버님이 그때 들려주지 않은 음은 기억하고 있지 않겠지. 만약 그 음까지도 안다면 그는 분명 흉수가 틀림없을 거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긍정의 눈빛으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좋아 아가씨는 분명 그 자가 음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흉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려는 모양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는 흑현팔음을 상당한 상승무공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지. 그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시문단장이란 독약을 쓴다면 네 시문단장을요 그녀가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시문단장이라는 것은 심맥과 내장에 파고들어 정말 해동약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극독 중에서도 극독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러한 제조법을 아는 사람은 많으나 완전한 해동약을 만들어서 그 독을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면독 약을 섞는 비법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었고 애당초 배신자를 죽이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해약 같은 것은 잘 만들어 두지 않는 것이기도 했다. 어떤가 한 번 해보겠소 하지만 전 시문단장을 만들 줄 몰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여기 시문단장을 만들 수 있는 독경이 있소 재료는 여기 있는 약병들을 사용하시던지 따로 구해도 괜찮겠지 그녀는 그로부터 한 권의 책을 건네어 받았다. 그리고는 제조방법과 약재들 효능 효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실로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보름 정도면 완성할 수 있소 그때 그 백발인의 거처를 가리켜드리지 그녀는 문득 그 보름 동안 백발인이 달아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헌데 그가 그녀의 그러한 걱정을 먼저 읽었는 탓인지 얼른 말을 이었다. 걱정 마시오 그 백발인은 절대로 이 섬을 떠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오 그럼 보름 후에 다시 오겠소 약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테니 말이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훌쩍 사라져버렸다. XXXX 도재현은 한동안 눈앞에 사물을 제대로 판가름할 수 없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가시나무에 긁히는 것도 빈번했다. 예전 같았으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공은 어디로 가고 없구나. 가엾은 생의 꿈들이 연기되어 사라지는구나. 공들인 시간이 아쉬워 죽음의 문턱도 가지 못하는구나. 공은 영원히 사라졌는가 보다. 그의 뒷모습 먼발치서 뒤따르는 그림자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검은 그림자. 분명 그 그림자는 여인의 몸매를 그려주고 있었다. 도재현이 어느덧 산을 지나 몇 가구 되지도 않은 자그마한 과일촌 이라는 촌락을 지나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머무르고 말았다. 후후훗 아버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불호령을 내리시겠지. 후후. 그는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는 무공을 잃은 패인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무공은 잃었어도 건법은 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니 훌륭한 제자를 거두어 복수를 다짐하겠습니다. 그는 그 촌락을 자신의 터전으로 삼으려는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도 그의 뒤를 따라 촌락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촌락은 정말로 작았다. 모두 이식가호의 집체와 각 집의 장정들과 그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합친다고 해도 백 명도 살고 있지 않은 곳이었다. 그들은 외부인을 크게 환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재현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해 가면서 두어달가량을 투자해 집을 짓는 데 전심전력했다. 그의 집 짓는 솜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교하고 뛰어난 설계로 지어졌다. 그의 집 짓는 솜씨를 보고 주민들은 서서히 그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인해 촌민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XXXX 보름이 정말 순식간에 흘렀다. 그녀는 자그마한 녹색을 띈 아략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다. 독경에 쓰여진 처방에 다가 눈에 보이는 약초란 약초는 다 섞어 만든 것이라 그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야말로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다. 그러니 이러한 독성에 대한 해악이 절대로 있을 리 만무했다. 약이 다 만들어진 듯하니 나의 말을 잘 들이시오. 조금만 섬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위로만 된 동굴이 하나 있소. 그 안에는 아가씨가 그렇게 찾고 있는 백발인 이 쇠사슬에 양손을 묶인 채로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소. 아가씨의 탄지신공으로 아략을 그에게 먹이시오. 그러면 그는 순순히 대답을 할 것이오. 아 그리고 절대로 그의 얼굴을 봐서는 아니되오. 절대로. 그녀는 그를 뒤로하고 그가 가르쳐준 동굴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뜻모를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잠시 손을 휘저은 것 같은데 순식간에 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XXXX 수풀이 우거지지도 않고 온통 바위투성이뿐인 산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굴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불이 붙어있는 횃불 하나를 집어들고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철컹. 철컹. 하는 쇠사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내심 불안하면서도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만족감도 없지 않았다.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녀는 머리를 산발한 백발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즉각 탄지신공을 이용해 그의 입으로 시문단장을 집어넣었다. 으아아아. 약을 먹은 지 반각도 되기 전에 쇠사슬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그는 심한 몸부림치는 것이었다. 지켜보는 그녀로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내가 흑현파름의 악보를 가졌느냐. 크아아. 크. 그가 몸부림을 치자 굳게 박힌 쇠사슬은 꿈쩍거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듯이 쇠사슬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순간 번쩍거렸다. 할아버지. 그는 분명 그 백발인의 얼굴에서 자신에게 시문단장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준 그 사람이 분명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원수라니. 그녀는 순간 번뇌하기 시작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녀는 그의 말에 약간은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뭐랄까. 측은하게 느낀다고 나할까. 인간의 본능적인 동정심이 발동했던 것이다. 그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나도 당신들 끼를 따라가겠소. 후후후. 크에에. 쿠에. 그는 한 줌의 피를 토하는 것 같더니 앞으로 푹 꼬끄라 지고야 말았다. 16. 사랑의 씨앗. 그녀는 깜짝 놀라 얼른 그의 맥을 짚어보니 정말 생명에 끊어질 지경으로 신맥이 흩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약효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정말 알지 못했다. 그녀는 얼른 그의 등 뒤로 돌아서서 가부자를 틀고 앉아 그의 명무녀를 눌러 내공을 주입시켰다. 당신은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녀는 벌써부터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곧이어 그녀의 머리와 그의 머리 위로 허연 수증기들이 흩어져 올라오고 있었다. XXXX. 한편 낙양에서는 하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 바로 금용문 이철민 장문을 살해하려는 자객이 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최근에 들어 그를 살해하려는 자들 이속출하자 문중의 경비를 배로 느린 까닭에 무사할 수 있었지만 그의 어깨와 허벅지는 붉은 물로 흥건히 적시어져 있었다.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 계집들의 건법이 예사롭지 않았어. 그래 백발시네. 그놈이야. 그는 곧장 상처를 치료하고 운공을 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하지만 끌어우르는 분노는 그리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그의 부하 하나가 달려와 자객에 대한 급전을 알렸다. 자객 하나를 사살했습니다. 속히.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허공으로 날아올라 그곳으로 향했다. 그가 이소지공으로 차 반잔을 마실 무렵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맹주. 그가 도착하자 아마 이곳에서 가장 지위가 높을 듯한 사내가 나서서 폭권하며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본채만채 했다. 그 시신은 어디 있소? 저기 있습니다. 헌데 그 자객은요. 그는 그의 말을 더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시신에게로 다가가더니 곁에 있던 부하의 검을 뽑아 들고는 자객의 목을 댕칵 잘라버렸다. 잘려나간 수급은 허공으로 치솟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수급은 이철민의 손아귀로 고스란히 잡혀들고 말았다. 복면을 벗겨보아라. 이철민의 지시에 부하 하나가 다가와서 잘려진 수급의 복면을 벗겨 내렸다. 그러자 검은 복면 사이로 곱디고운 여인의 얼굴이 여명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녀 그녀는 분명 서유미가 분명했다. 과거 이철민에게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그에게 자신의 죽은 몸까지 유린을 당해야 하다니. 다른 한 녀은. 아직. 그는 잡고 있던 서유미의 수급을 허공으로 던졌다. 헌데 허공으로 떠오른 그녀의 수급은 땅에 떨어지려고 하강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면서 혀루를 뿌리고 있었다. 머리칼만이 허공에서 흩날릴 뿐이었다. 부하들은 그의 잔악함에 또 한 번 몸부림을 떨어야 했다. 이 일이 있은 제3일 후 또 한 번의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바로 금융문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무림제일방이라는 것이었다. 방주 이철민을 내세운 무림의 기재들로만 구성된 그야말로 막강한 세력이었다. 5대명 문정파 사람들도 가입하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기도한 이곳은 주목적이 무림의 안영이었다. 허나 무림제일방이 탄생되고서 붙어 무림은 시끄럽기 그지없었다. 활동하지 않던 사파의 무리들까지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동방의 가장 큰 세력인 천의교와 홍화교를 비롯해 동영의 흑내방과 암살조직단인 청죽 이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 대주로 장백산을 중심으로 가장 대립이 많았다. 하지만 무림제일방이 확고히 세력을 구사하여 그들을 잠재시키곤 했다. 때문에 곳곳에서 무공을 배우겠다고 나서고 때문에 무림제일방에 들어가 일하고 시버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무공을 모르는 촌민이었고 지식도 짧아 크게 발전은 하지 못했다. XXXX 박혜주의 내공으로 간신히 기운을 차린 백발신이는 철양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나를 구했소? 그녀는 그의 두 눈을 바라보면서 잔잔한 음성으로 말했다. 할아버지의 그 눈에서 진심을 읽었어요. 당신은 저의 아버님의 죽음과는 무관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이 잠시 긴 숨을 내쉬었다.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구나. 기언이야. 그는 몸을 움츠려 앉는 것 같더니 운기조식을 하면서 그녀의 양손 맹문을 틀어 잡더니 내공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갑작스럽게 맹문을 잡히자 물헌 힘도 쓰지 못한 채 아무런 대책 없이 그의 내공을 받아들였다. 이 사람의 회복력이 상상을 불허하는 것 같아. 공력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녀가 어느 정도의 공력을 느꼈을 때에는 그녀 자신도 그의 공력 이하를 나눠가진 셈이 되었을 때였다. 그의 공력 이하리라함은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가 아니던가. 헌데 더더욱이 이상한 것은 그의 공력이 이하만큼 감소해야 정상일 텐데 도리어 이하리 증가하고만 것이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그녀에게 두갑자의 내공을 전해주었건만 도리어 두갑자가 늘어나다니. 그는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다 얼핏 기억나는 것이 있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전수해준 내공신범이 있었는데 그는 그 내공을 10분 다 발휘하지 못했었다. 아마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도가방을 찾아가 봐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30년 전에 종적을 감춰버린 도가방을 어떻게 찾는담. 그녀는 엄청스러운 내력을 전수받고는 혼절하고야 말았다. 그는 씁쓸하게 그녀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안아 침상으로 옮겨놓았다. XXXX 도재현이 그들과 섞여서 산지도 벌써 4개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목공이라 부르며 그가 만든 목제품을 상당히 좋은 값에 사들였고 또 장에다 팔곤 했다. 때문에 과일촌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잊은 듯했다. 허나 그의 마음속엔 아직 풀어지지 않은 하나의 작은 응어리가 있었다. 죄책감이랄까. 분명 그러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차지해 그를 괴롭히기도 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낮엔 목제품을 만들고 밤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그는 나지키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부르고 있었다. 이 소저. 이 소저.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들창문을 들어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오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덜그러. 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분명 그가 목매에도 잊지 못하던 사람 바로 이 소저가 아니던가. 아 당신. 그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검이 들려져 있었는데 여차하면 검을 휘둘러자 신을 찔러 죽일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를 죽이러 오셨다면 어서 손을 쓰시오. 흥. 내가 당신을 죽이려 했다면 벌써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어서예요. 무슨 일이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소. 당신은 당연히 해야 해요. 당신은 3개월 안에 두 식구가 살 수 있는 집을 한 채 지어야 해요. 집 짓는 일이라면 보름 안에라도 끝낼 수 있소. 그리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도 하여 주어야 해요. 도대체 누가 살 집이오. 그건 당신이 알바 아니에요. 좋소. 지어드리리다. 그는 그녀가 다시 사라져버리자 마음속이 텅텅 비어버리는 듯이 허전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주시하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예전에 걸음걸이보다 더 둔해졌소. 아직 내 상이 완쾌되지 않은 것이오. 아. 당신만이 허락해준다면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데 나의 이런 마음을 어찌 보일까. 그가 바라보는 저편에서는 이해철 아니 이해지는 도재현으로부터 내 상을 치료받은 후부터 꾸준하게 내공을 연성한 덕에 전보다 더 정진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2개월이 훨씬 지나서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당장의 그 아이를 없애고 싶었다. 자신을 범한 사내에 시의라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그만 본능이 그녀를 말렸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울 생각도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처음이라 무척 두렵고 겁이 났다. 게다가 이제부턴 잠자리도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도재현을 찾아가 이런 요구를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끝내 아이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았었다. 그에겐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기에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은 것이었다. 17.20 추월 대법의 전수 박혜주는 엄청스러운 공력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이틀 만에 눈을 떴다. 이제 정신이 드는가. 참으로 묘한 인연이구나. 묘한 인연이야. 할아버지 그녀는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연한 홍조를 띄우자 발그레한 볼이 더욱더 귀엽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나지키 말을 건넸다. 내가 아가씨에게 전해준 공력은 무림에서는 아마 두 갑자의 힘은 될 거야. 그녀는 그의 말에 잠시 아연해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두 갑자라고요. 그것이 할아버님의 나이가. 하하하 하지만 나의 아이는 공력과 비례하진 않아. 그럼 할아버진 지금. 하하 그런 걱정은 말아라. 그 정도의 공력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니까 말이야. 도대체 그런 공력을 어떻게 연성하셨나요. 후훗 그건 내가 나의 제자가 되어 무공을 전수받겠다면 가르쳐주겠다. 저보고 제자가 되라고요. 하지만 싫으면 싫다고 해라. 억지로 강요하진 않을 테니. 사부님 소녀 박혜주의 절을 받으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양손을 모아 앞으로 폭권을 취하며 말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좋아 좋아. 넌 앞으로 나의 제자가 되는 이라. 내 사부님 그는 식지를 곱게 세우더니 그녀의 미간을 살짝이 눌렀다. 그녀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동시에 그 미간 사이로 알 수 없는 무형의 힘들 이 파고드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말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내가 전수하고 있는 것은 나의 순수한 진기들이다. 이러한 진기는 내가 앞으로 사문의 무공을 익히게 될 때에 매우 중요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 몸의 피 빛깔은 백색이 되며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은 불괘지신이 된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순간 자신이 입고 있던 의복들 이 하나둘 벗겨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 바람에 그가 주입하고 있던 진기들이 잠시 잠깐 흩어지는 것이었다. 놀라지 마라. 그녀는 하마터면 주와 임마들 위기까지 이르렀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사태를 미리 짐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미리 막을 수 있었다. 너에겐 아직 영천명수가 없으니 내가 불가피하게 음양교화법으로 시전해야만 한다. 이 영천명수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불공대천의 죄를 저지르게 되고 만이 후에 나를 원망해도 어쩔 수 없구나. 그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아들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결심이 서 있는 상태였고 처음부터 그의 내공 이하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의 진기를 전수받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한창 그의 진기를 전수받고 있을 무렵 그녀의 몸에서는 엄청난 열기가 솟구치고 있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녀가 걸터앉은 침대까지도 불길에 휩싸일 정도였다. 허나 두 사람 그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두 마리의 뱀이한테 비엉킨 것처럼 한몸이 되어 허공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XXXX 박혜주는 어두컴컴한 동굴에 가부자를 틀고 앉아있었다. 헌데 그녀는 여전히 아, 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신이었다. 그녀의 뒤편에서 사내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부드러우면서도 무게가 실린 음성이었다. 지금 너의 순음지기는 이미 영천명수와 혼합되어 있다. 처음으로 시전하는 것이라 미숙한 것이 많아 모든 것이 전수되지는 않았으나 필요한 기본은 모두 전수된 것 같다. 이제부터 내가 익힐 것은 이공추월 대법이란 무공이다. 기본 공력과 약간의 주문만으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법술이다. 이 무공을 익히는 자는 절대로 순양 순음의 길을 가져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너의 순음지 길을 소실시키고 말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빙글 반바퀴를 회전하는 것 같더니 양팔을 올리고 다시 앞으로 뻗었다. 손바닥끼리 마주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우리의 사문은 천마현문이라 불린다. 허나 계승자는 한 대에 한 명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천마현문의 제자는 백년에 한 번씩 전승되어 진다. 헌데 내게는 전승자에게 모든 공력과 진기를 전수해 주어도 다시 재생되어 버리곤 학위 때 문에 전공 전수할 수가 없으니 천마현문이란 이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 내게 나의 모든 진기와 공력을 전수해 주겠다. 그녀의 양손에서는 벌겋게 달아오르는 화로처럼 환하게 빛이 뿜어지는 듯했다. 곧이어 그들의 몸에서 오색찬란한 빛이 빠져나오더니 그들의 몸을 천천히 감싸 돌고 있었다. 그녀의 양손으로 수십 값자의 힘이 전수되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아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약 밥 한 끼를 먹을 시간이 지나고 오색의 빛이 그들의 몸으로 각각 사라졌을 때 그들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다. 한 사람은 분명 백발 시내가 분명했고 다른 한 사람은 분명 여인이었다. 그것도 아무것도 걸쳐 입지 않은 여인. 헌데 여인의 머리칼이 백발 시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순백색의 야생마처럼. 주야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 내가 조금만 연성하여 익숙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남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지.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야 10년 후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너의 무공도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라겠다. 사부님 어디를 가시기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고향엘 잠깐 다녀와야겠다. 고향이라면. 후후훗. 동방국이 내 고향이지. 그곳에서 도가방이라는 곳을 찾아야 하지. 하지만 응거한 지 30년이 넘어서 찾기가 힘들 거야. 때문에 기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 사부님 소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아니다. 난 너의. 그것만으로도 면목이 없구나. 사부님. 소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원수만 갚을 수 있다면 숙렬을 잃는 것쯤은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부님께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이철민을 만나거든 그의 흑철검을 조심하거라. 비록 그의 공력이 얕다고는 하나 그의 검에는 숨은 내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상처를 입고 많이 꼭 주의하거라. 내 사부님. 그녀는 그가 던져주는 하나의 목포로 몸을 가렸다. 18 고향으로. 소소는 힘없이 백길에 오르고 있었다. 부상을 입은 탓에 몸이 상당히 여유어졌다. 야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빛깔 이 알록달록한 것이 피를 꽤 많이 흘린 것을 금방 보여주고 있었다. 이래 갖고서는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겠다. 유미. 그녀는 서유미의 죽음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들은 이철민을 암살하기 위해 금융문으로 잠입했었다. 하지만 경비가 그토록 사모 말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즉각 발각이 되었지만 그를 암살하는 데에 지체할 수 없어 그대로 감행했던 것이 크나큰 실수였다. 결국 그들은 이철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끝으로 몇 초 겨누지도 못하고 쫓겨나고야 말았다. 그때부터 서유미는 이철민의 장풍에 아랫배를 맞아 부상을 입고 있었는데 도중에 그자의 부하들에게 화살을 맞고 쓰러지고야 말았다. 그녀는 이미 싸늘하게 숨이 멎어버렸기 때문에 소소는 그를 내버려두고 달아나야만 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해안가로 무사히 달아나 이렇게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안심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뒤를 용하게 뒤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XXXX 경성 동방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며 시끄러운 곳이기도 한 이곳은 지나가는 상인들로 매우 분주했다. 그들의 대부분이 다양한 각색의 상품을 내걸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얻는데 출신들을 보면 페르시아 상인을 비롯해 중원에서 온 상인 동영에서 온 상인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나머지가 자국인들이었다. 또 경성은 궁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집둔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성과계 수비도 매우 삼엄하고 입출입도 매우 까다롭기 그지없었다. 번화한 곳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가장 영업이 잘 되는 곳은 술집과 음식점일 것이다. 물론 그들의 장사 수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다. 경성 반점이라는 간판이 커다랗게 보이고 사람들이 이따금 한두 명씩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매우 한적해 보였다. 검은 갓에 두툼한 옷을 입은 한 사내가 그 반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회복은 그렇게 남루한 것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의복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차림새였다. 다만 그의 걸음걸이가 마치 땅위를 딛지 않고 다니는 신선처럼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면서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두가 내가 고수 드리로군. 헌데 전부 호흡을 보니 중원 사람들이 로군. 헌데 동방국의 어인일일까. 그는 슬쩍 훑어보는 것 같더니 구석에 비어있는 빈자리로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가 그 자리로 절반가량 갔을 무렵이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두 명의 소녀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녀들을 한 번 바라보았다. 이제 겨우 백십이 새로 보이는 여자아이들이었는데 매우 귀엽기 그지없었다. 그는 마치 유연을 보는 듯하여 순간 마음이 움찔했다. 아!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뒤돌아 서고야 말았다. 그리고는 점원을 향해 손짓을 하였다. 그러자 점원은 재빠르게 그의 앞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2층에는 자리가 있겠소. 저! 왜 그러시오? 지금 2층에는 올라가지 않으시는 것이. 음.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더니 2층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점원 이 깜짝 놀라 그의 앞을 가로막으려고 했다. 헌데 그 점원은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다. 분명 누군가에게 혈도를 지핀 것이 틀림없었다. 2층에는 많은 빈자리가 있었지만 유독 한 곳으로만 몰려있었다. 그는 비어있는 구석의 빈자리로 가서 아무렇게나 앉았다. 그때였다. 그의 맞은편에서 한 사내가 검을 들어 탁자를 한 번 내려치고는 창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가리키면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계집들아. 어서 그 물건을 순순히 내놓지 못할까. 그러자 다른 탁자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서로 일어나더니 그의 말에 동조를 하는 것이었다. 연이어 앉아있던 16명 모두가 일어나더니 꽃같은 말들을 일까라는 것이었다. 어서 내놓아라. 그들의 이상한 말들을 들은 그는 약간 고개를 갸웃거려 창가에 앉은 여인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4명이었는데 모두들 얼굴을 면사로 가리고 있었고 2명은 앉아있었고 다른 2명은 그녀들 뒤에 서있었다. 뒤에 서있던 2명의 여인 중에 오른편 여인이 제일 먼저 일어서서 일까라던 사내를 가리키더니 한마디 건넸다. 흥. 너희 같은 조무래기들이 함부로 가질 수 없는 물건인데 어째서 탐을 내는 것이지. 그들은 모두가 욱. 하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계집년의 입이 방자하구나. 너희 같은 계집들도 추원진검을 손에 넣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없단 말이냐. 너희들에게 그만한 실력이 있을까. 그들은 모두가 검을 빼들려고 했다. 하지만 상대가 여인들인 만큼 자신들의 위명도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보물을 눈앞에 두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물불을 갈릴리가 만무했다. 구석에 앉은 그는 추원진검이란 이야기를 듣자 심금 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뜨끔거렸다. 추원진검이라면 이공추월대법에서 본 기억이 나는군. 그것도 이게 추월한처럼 이공대법을 쓸 수 있는 법구로서 공력이 엄청스럽게 잠재되어 있는 검이지. 이게 추월한이 나오니 추원진검도 나타나는군. 그렇다면 어딘가에 환영정주도 나타났다는 말인가. 환영정주는 정말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인데. 그가 잠시 딴 생각에 젖어있는 동안 그들은 또 한 번 시끄럽게 떠들었다. 흥. 추원진검을 내놓지 않겠다면 모두 죽여버리겠다. 괘씸한 놈들. 어디 덤벼보아라. 뒤편에 두 명의 여인들이 앞으로 뛰어나가 싸우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앞쪽에 앉아있는 그녀들은 전혀 놀라거나 당황해하는 표정은 없었다. 오히려 여유작작하게 찻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말에 냉소를 뿌리고 있었다. 홍하 청하. 탈회진을 쓰거라. 네. 두 명의 여인들은 재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16명의 사내들은 검은 적 어두고 권각으로만 그들을 상대하려고 했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그녀들의 2초도 막아내지 못하고 픽픽 나가자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어떻게 그녀들 손에 당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 요녀들아 대체 무슨 요상한 술술을 펼쳤느냐. 그들은 검을 뽑아 들고 그녀들을 견주었다. 그녀들도 소매에서 가드다란 철봉을 끄집어냈는데 그 철봉의 두께는 그저 반의 반치도 안될 만큼 가늘었으며 길 잇 또한 자유자재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보통 변기가 아니었다. 아 저것은 백세연봉. 저런 변기를 아직도 취급하고 있었다니. 놀랍구나.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앞으로 나아갔다. 잠시 손을 멈추시오. 그의 음성은 온화하면서 무게가 실린 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여러가지 생각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누군데 우리들 일에 관여하는 것이오? 19 천하무적검. 그는 검은 갓을 벗어내리자 검은 갓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야말로 순백색의 야생마와도 같은 머리칼과 눈썹이 나타나고 준수하게 생긴 얼굴도 나타났는데 그의 얼굴로 보아 이제 겨우 30에 돌입한 장정 같아 보였다. 후후후 나의 이름은 사마재현이라고 하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릴 막는 것이오? 비키지 않으면 무례를 범하겠소. 그는 벗어든 갓을 다시 쓰고는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저 아가씨들이 쓰는 무기에 당할 수 없소. 흥. 저 따위 연봉은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소. 그들은 매우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았다. 당신들은 백세연봉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소. 백세연봉이란 이름이 나오자 그들은 모두 아연해하는 눈치였으나 매우 넓은 사람 같군요. 그래요 저 연봉은 백세연봉이란 이름을 갖고 있죠. 우리 도가방의 변기 중에 하나죠. 그는 깜짝 놀라 하마트면 소리칠 뻔했다. 이상하군. 도가방은 30여 년 전부터 은닉해왔는데 순순히 자신의 방파를 밝히다니. 혹시 도가방을 사칭하는 것이 아닐까? 그는 냉정하게 다시 마음을 먹고는 그녀에게 은근히 물었다. 도가방에는 특이한 신법이 있다던데. 그는 그녀의 표정을 살펴보았으나 그리 놀라는 표정은 아니었다. 다만 약간 눈매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가는 것을 얼핏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무슨 일로 도가방의 신법을 논하는 것입니까? 오른편에 앉아있던 여인도 일어서더니 차분한 음성으로 말을 건넸다. 후후후 도가방의 신법을 익힌 사람이 있어서 확인하러 왔을 뿐이오. 그녀들은 서로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더니 다시 눈을 돌려 그를 응시했다. 그들은 매우 놀라하는 눈초리를 하고 있었다. 도가 신법은 도가 외에는 전수할 수 없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도가가 아니라면 도가가 아니라면 익힐 수 없겠지. 하지만 도가라고 하더라도 전공흡력이나 전공전수라는 내공은 익힐 수 없겠지. 그녀들의 눈은 더더욱 놀라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좋은 길을 찾은 것 같았다. 내게 그 신법을 가리켜준다면 여기서 살아나갈 길을 만들어드릴지도 모르오. 하지만 거절한다면 난 백세연봉을 깨뜨릴 수 있는 파해망검을 쪄 버리겠소. 파해망검 사람들은 깜짝 놀라 저마다 한 걸음씩 뒷걸음질 쳤다. 파해망검을 갖고 있다니. 파해망검은 추원진검과 맞서고 있는 병기로서 서로 조화가 된다면 그야말로 검형에 있어서는 천하무적일 것이다. 추원진검은 검이 검주의 잠재력과 검의 잠재된 힘이 교합해 힘있는 검형을 펼칠 것이고 파해망검은 이름에서 보듯 이 검초가 매우 화려하고 모든 검법들의 약점을 검 스스로가 집어낼 정도로 검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검들이 쌍검합병만 할 수 있다면 실로 검법에 있어서는 천하무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천하무적검이었다. 이 검들의 역사는 400여 년 두 명의 천재 검사가 20년의 심혈을 기울려 검을 만들어냈으며 10여 년 동안 검과 함께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그런데 어이 된 일인지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 서로 대립을 하게 되었고 결국 승부욕의 두 사람은 그 검의 목숨을 잃고야 말았다고 한다. 그들의 죽음과 함께 검도 사라졌는데 그것이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왔으 네 그 검을 빼앗으려는 자도 부지기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검에 귀신이 붙었다는 말이 있듯이 그 검주들은 검과 함께 20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들은 분명 도가방 사람들이 맞다. 후훗 동방으로 돌아온 보람이 있구나. 좋다. 너희들이 싫어도 난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그는 다시 그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검은 갓을 쓴 사내에 대해서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었다. 문득 기괴한 음성과 함께 허공에서 강한 바람이 밀려들어오는 것이었다. 으히히히 삼아재현은 숨을 짧게 들이마시고 진기를 끌어올려 버텼으나 그의 뒤편으로 서있던 16명의 사내들은 모두 창밖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 으히히히 네 명의 여인들은 그 소리를 듣자 그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부복하려는 듯이 무릎을 꿇었다. 방주님 삼아재현의 머리칼을 감추기 위해 썼던 가시 바람에 날리는 바람에 그의 머리칼과 얼굴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으히히히 내놈이 파엠망검을 갖고 있단 말이냐. 거짓말 말아라. 그의 음성과 함께 여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노인은 키는 왜소하고 등은 약간 구부러졌지만 그래도 젊은이 못지않은 힘을 지녔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얼굴 전체를 머리칼과 눈썹으로 가리고 있었으며 턱수염도 땅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이니 전혀 그의 진짜 얼굴을 살피기는 힘들었다. 삼아재현은 그 노인을 보면서 은은한 음성으로 말을 건넸다. 노인장께서는 아무래도 파엠망검에 대해 잘 아시는 모양이군요. 제가 만약 노인장께 파엠망검을 드리면 노인장은 내게 도가심법을 전수해 줄 건가요? 안 돼. 도가심법만은 안 돼. 난 검만 원해. 노인은 두 눈을 번득이면서 그의 전신을 훑어보는 듯했다. 노인장 어떻소? 근사한 거미잔소. 삼아재현은 자신의 등 뒤에서 한 자루의 검을 끄집어냈는데 볼품이라고는 전혀 없는 철검과도 같았다. 노인은 두 눈을 건뻐기면서 그가 끄집어낸 검을 훑어보더니 매우 놀라워했다. 그는 그것이 틀림없는 진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과연 대단한 거미로군. 근데 너는 그것을 어디서 얻었지? 그것이 그렇게도 궁금하시오. 노인은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것 같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좋아 좋아. 노인은 의자에 앉으면서 격물취공의 수법으로 건너편에 있는 술병을 잡아당겨 자신의 입안으로 술을 따라 마시는 것이었다. 21자루의 검과 여인. 노인은 술을 마시면서도 여전히 삼아재현의 표정을 살폈다. 이 정도면 자신의 무공에 감탄해서 존경의 빛이 떠올라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순백색인 머리칼과 눈썹들은 전혀 아무런 미동도 없지 않은가. 노인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듯이 탁자를 한 번 치고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이봐 내 놈도 나처럼 나이를 꽤 먹은 것 같은데 말이야. 어때 나랑 통성명이나 하는 것이? 후후후 노인장이 나의 이름을 원하니 기꺼이 가르쳐드리겠소. 나의 이름은 삼아재현이라 하오. 그래. 난 도수현이라고 하지. 근데 내 놈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지. 후후후 노인장보다는 젊을 것이오. 그렇지. 그럼 앞으로 나보고 형님이라고 불러라. 아우야. 노인은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삼아재현은 빙글에 웃는 얼굴로 말을 받았다. 하하하. 난 나의 능력 이상의 사람만 형님으로 모시오. 응. 흠. 도수현은 허연 턱수염을 한 번 쓰다듬더니 툭. 손가락을 잠깐 움직이는 것 같더니 어느새 삼아재현의 어깨 위에는 하나의 흰 머리칼이 얹혀져 있었다. 그는 지긋이 놀라는 눈치였다. 이 노인의 무공도 보통은 아니구나. 이토록 간을 띠가는 머리칼 한 홀로도 능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공력도 보통이 아닌 것이 나와 맞선다면 수십 합은 다퉈야 할 것 같은데. 그는 그 머리칼을 살짝 거머쥐었다. 순간 그는 배경 실색하고야 말았다. 이건. 골식산. 노인의 머리칼에는 무시무시한 극독이 묻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극독의 이름은 골식산으로 원래가 철을 녹이는 데 쓰이던 약물로 잘못 악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 헌데 그가 놀란 것은 그 골식산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칼이 골식산에도 녹지 않는다는 점에 놀라고 있었다. 어때. 이만하면 나를 형님으로 모시겠지. 사마재현은 그의 말에 어느 정도 반발심이 생기게 되었다. 그는 괜한 배짱을 부리는 사람처럼 말을 받았다. 후훗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어찌 노인장이 나의 형이라 할 수 있겠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머리칼 한 호를 뽑더니 살짝 쥐고 흔들었다. 그러자 약간의 바람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주위에 탁자며 의자들이 날카로운 검들에 의해 잘려나간 것처럼 매끈하게 두동강이들이 나고야 말았다. 5호. 대단한 머리카리로군. 내 놈의 공력은 정말 나와 맞서겠구나. 도수연도 지긋이 놀라는 눈치였다. 그의 뒤편에 서 있는 여인들 그 중에서도 오른편의 여인은 연신, 그 사마재현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저 자의 무공은 정말 상상을 불허해 방주님에게 해가 될지도 모를 인물이다. 그는 분명 동방인이 아닐 거야. 동방인 중에 저토록 고강한 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절대로. 도수연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의 뒤편에 있는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그리고는 빈 술잔을 들자 왼편에 서 있던 복면에 여인이 술병을 들고 따르기 시작했다. 술잔에 술이 가득 차자 그는 한 입에 술을 삼켰다. 사마재현 내 놈이 원하는 것이 무어라 했지. 도가신법이요. 좋아 전수해 주겠다. 방주님. 두 명의 여인들이 부복했다. 오른편의 여인이 부복한 상태에서도 차분한 음성으로 말을 꺼냈다. 방주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도가신법은 장주들도 전수받고 있지 않는 도가신법입니다. 왼쪽 편의 여인도 그녀의 말을 이었다. 방주님. 소녀들이 저자를 상대하겠습니다. 그러자 도수연은 그녀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을 건넸다. 일어나거라. 진유와 지유는 물러서거라. 그녀들은 한 걸음 물러섰지만 눈에서는 뜸모를 반항신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왼쪽 편에 있는 여인 도진유의 두 눈에서는 이체가 번뜩이고 있었다. 사마재현 도가신법의 구결은 그때였다. 방주님. 자중하세요. 번뜩이는 검광과 함께 오른편에서 다소곳이 있던 여인 도지유가 뛰어들었다. 그녀의 검은 곧장 사마재현의 미간으로 쏠려 들어갔다. 사마재현은 그녀의 검을 보고서도 전혀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녀의 검은 그의 미간에 정확히 꽂히고 말았다. 동시에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엷은 면사도 벗겨지고 말았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들꽃처럼 아름답기 그지없는 얼굴 천하의 미녀들 못지않은 다복한 인상이었다. 휴. 그녀는 검을 회수하면서 긴 한숨을 쉬었다. 아쉬움인지 안도의 한숨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어쨌든 간에 그를 처치했다고 믿고 있었다. 소저의 공력으로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아앗. 그녀는 대경 실색하며 여섯걸음이나 뒷걸음질 쳤다. 사마재현 과연 보통이 아니로군. 금강불괴지신의 무공이라도 익혔단 말인가. 후훗 더중들이 이러한 무공을 그렇게 부르지만 난 이 무공에 대한 특별한 이름은 짓지 않았소. 하지만 굳이 붙인다면 백발지신이라 지을까 하오. 하하하 촌스러운 이름이로군. 후훗 노인장이 어찌 나의 무공에 대해 아시겠소. 일단 나의 무공을 배우면 남 여불문하고 모두가 백발이 되어버리니 응당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잖소. 노인은 그의 무공이 약간은 사공 같기도 하고 마공 같기도 해서 약간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었다. 게다가 그가 제자도 두고 있다니 한층 더 두려움이 휩싸이고 말았다. 나의 공력은 300년에 가깝다. 하지만 저 놈도 이에 못지않은 공력을 갖고 잇은이 실로 두렵구나. 놈이 전력을 다해 공격한다면 내가 그를 이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로구나. 삼아재현은 면사가 벗겨진 여인을 아주 음흉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몸서리를 치듯이 몸을 떨면서 한 장이나 뒤로 물러서 버렸다. 후훗 노인장 나의 생각이 바뀌었소. 당신에게 이 검을 내주겠소. 응 도수현은 그의 말에 아연해지고야 말았다. 하지만 이 검을 그냥 건네어 주기엔 너무 아깝소. 그래서 저 여인을 내게 주시오. 그가 도지유를 가리키자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보았다. 감히 도진유는 방주께 무어라. 귓속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방주는 삼아재현을 바라보면서 크게 외쳤다. 좋다. 그녀와 검을 바꾸자. 검을 던져라. 도지유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도진유와 노인을 바라보았다.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눈가를 적시우고 말았다. 하하하 역시 화통하군. 좋소 삼아재현은 그 말과 함께 검을 허공으로 던졌다. 도수현은 자신의 무공에 자신했다. 아니 이 정도는 자신이 능히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헌데도 그는 그를 막지 못했다. 사실 도진유는 그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건넸었다. 방주님께서 거짓으로 약조하고 그에게서 검을 얻으세요. 방주님의 무공으로 충분히 사매가 그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아무리 빨라도 방주님이 허공에서 검을 받는 것보다 빠르겠어요. 헌데 어찌된 일인지 삼아재현은 검을 던짐과 동시에 깜쪽같이 사라졌다. 물론 도지유도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21도 가방의 후예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박해죽과 백발신이를 사부로 모신지도 벌써 8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부가 동방국으로 떠난 이후 한 번도 그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섬 주위를 돌아다니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5,6일도를 떠나 이름도 알 수 없는 섬에서 진소소와 단둘이 생활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이따다. 소소는 백발신이가 동방국으로 떠난 직후 5,6일도에 도착했었다. 헌데 그녀는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쫓기는 몸이 아니던가. 결코 편안할 수가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5,6일도가 그들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섬의 일부분은 불바다가 되고야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디선가 한가닥의 휘파람 소리와 함께 백발의 여인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백발의 여인이 박해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백발의 여인이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영원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재회한 그녀들은 친자매 이상으로 사이좋게 지내며 강으로 나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XXXX 한편 필부가 되어버린 도재현은 도목공이란 명성으로 과일촌뿐만이 아니라 이웃마을에서 또 그 이웃마을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 그가 만들어낸 목공예품은 수백 점에 불과했는데도 말이다. 그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욱더 홀가분하고 기뻤다. 비록 이혜진과는 같이 살 수 없는 처지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그들 모녀를 지켜보는 것으로도 좋겠던 것이었다. 딸의 이름은 정정이라 했는데 성은 도시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정정이 분명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며 세월의 흐름을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속상했다. 비록 무공은 이렇지만 아직 지식이 남아있지 않던가. 헌데도 그는 그 지식을 전연 활용하고 있지 못했다. XXXX 도유진이 당시 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폐허가 되고 난 직후였다. 거기에서 세 개의 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곽연주의 묘였다. 장영주는 아내의 몸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할까 두려워 항시 곁에 붙어있었다. 다행히 그녀는 굳은 다짐과 함께 돌아올 수 있었다. 이들 부부는 중원으로 돌아오면서 소식이 끊겼다. 어디에 사는지도 무엇을 하는지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산속에서 응거를 하는지 아니면 여행을 떠났는지 그 뒤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XXXX 무림제일방이라는 금빛 현판의 빛깔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또 그 글씨에 획에 들어간 물력이 보통이 아님을 직감하게 만들기엔 충분한 필체였다. 확실히 무림제일방답게 제자들 또한 엄청나게 많았다. 아마 낙양에서 이곳을 모른다면 그야말로 병신이라 취급받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허나 이곳의 제자들은 언제부턴가 사도로 변모하고 있음을 깨닫고 탈퇴를 했으나 이튿날 사늘한 시체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이곳의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파의 제자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곳의 장문 이철민은 나이가 아직도 청정하게만 보일 정도로 혈기왕성했다. 그래서인가 이곳의 천열한 천연은 모조리 불러들여 잔치를 벌이니 이 또한 하나의 파문이 아닐 수 없었다. 강호에서는 그를 생마라 불렀지만 누구도 함부로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딸아이를 잃은 부모는 항의를 했다. 하지만 이튿날 이들 또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고 살던 집까지 불길에 휩싸여버렸다. 부모도 잃고 몸까지 버린 여인들의 대부분이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그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즉각에 그녀들에게 서역에서 한때 파문을 일으켰던 미심술을 펼쳤다. 미심술 그야말로 꼭두깍시를 만드는 이혼대법이 아니던가. 시전자의 말만 듣는 인간 아무런 감정도 가질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야 많은 사악한 술수가 아니던가. 한때 서역에서 한 차례 경악을 일으켰던 술수인데 어찌하여 이곳에서 다시 볼 수 있는지 그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낙양은 이 사건 외에도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동영인들의 대거 출연일 것이다. 이들 동영인들 대부분이 무림제일방에서 불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신분 바로 동영에서도 가 장악 라라다고 소문난 살인집단 청주계 살수들이라는 사실이었다. 그야말로 거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악랄하기 그지 없는 사람들이었다. 한인들은 동영인들을 무척 싫어했다. 아니 싫어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들의 갠 그야말로 물 한 방울도 주기 싫어할 정도였다. 허나 그들은 무림제일방을 등 에두고 있어 함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니 민심이 혼동되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렇게 민심이 혼란스러울 때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던가. 언제부턴가 강호에는 흑백의 복면여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중원에서 이러한 소문을 모르는 이들이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의협을 행하며 악인들을 무찌르는 그야말로 민심을 또 한 번 감동시키는 인물로 부상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녀들을 가르켜 흑건백장이라 불렀다. 아직 그들의 진모습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름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이름은 민심을 크게 안정시키고 있었다. XXXX 동방국에서도 때때로 사건은 일어나고 있었다. 천일교와 홍화교는 같은 사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옥신각신 싸움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의견 차이는 이러했다. 천일교에서는 여인들을 신성시하는 반면 홍화교에서는 여인들을 그저 한때의 놀이개로만 생각한다. 때문에 그들의 싸움은 빈번했다. 홍화교의 교주는 황제보다도 더 많은 계집을 거느리고 있었고 세계 미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인만 보면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써서 차지하고 만다고 한다. 천여고 유부녀고 가리지 않는다고 하니 천하의 둘도 없는 생마일 것이다. 천일교는 여인들을 매우 신성시 여기는 집단이다. 이들의 혼인은 일부일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 집단이 어째서 사파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 근원은 매우 성실한 집단임에는 틀림없었다. 한데 더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뿌리가 도가방이라는 소문이 은밀하게 알려져 있었다. 그리 본다면 천일교와 도가방은 한 집안이 아닌가 헌데 어째하여 도가방과 천일교가 따로 불리우는 것일까 그 이유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XXXX 촉촉해 봄비가 내려지는 숲속에서는 한 줄기의 희년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잊었다. 숲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저절로 머물듯한 맛있는 음식의 내음까지 풍기어져 나오고 있었다. 한 채의 나무집 두 명의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놀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한 여인이 바쁘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통 화사한 웃음이 가득했다. 빗속에서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문득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는 급히 집안으로 쫓아 들어왔다. 아이들 응겁에 질린 듯이 여인의 풍 뒤로 꼭 숨었다. 여인은 그들이 빗속에서도 재빠르게 걷는 것을 보고 무공이 보통이 아님을 직감했고 그들의 의복이 눈에 거슬렸다. 온통 붉은색이라 기분이 나뻤기 때문이다. 현재 야 유지를 데리고 뒷문으로 어서 달아나거라. 엄마는 엄마도 같이 가. 어서 달아나서 도가방을 찾아가라. 어서 그녀는 아이들을 뒷문으로 강제로 내쫓다시피 몰아냈다. 헌데도 아이들은 쉽사리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문은 열리고 다섯 명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한결같이 붉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한자루의 칼이 들려져 있었다. 당신들은 누구예요?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냉소를 뿜으며 콧방 뒤를 끼며 말했다. 흥 이런 황막한 곳에 이쁜 계집이 있다니 놀라운 일이군. 형님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처럼 그녀가 차린 음식에 달려들어 삽시간에 빈 그릇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배가 불러오자 그녀에게 칼을 드밀었다. 예쁘군. 왜 그러세요? 몰라서 묻는 건가? 흐흐흐 그녀는 당장 혀를 물으려 했다. 헌데 어디서 눌린 혈인지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자결하려고 어림없는 짓이지. 우리 홍의 오인마에게 걸린 이상 그냥은 못 넘어가지. 흐흐흐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그녀의 옷을 벗겨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면서 뚝뚝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살갗을 돌여내고 싶을 만큼 차가운 사내의 손이 그녀의 맨살을 더듬을 때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야 말았다. 무거운 압박감 찢어질 듯한 고통 그녀는 더 이상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녀는 목석이 되어버렸다. 눈동자는 흐릿하면 서도 멍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아무런 초점이 없었다. 형님 이 계집은 어떻게 할까요? 어쩌긴 그어버려. 그의 말이 떨어지자 다섯 번째 사내가 이를 치르면서 그녀의 심장에 장검을 꽂고야 말았다. 젠장 김 샜어. 이제 그만 가자. 네. 그들은 그렇게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직후 아이들은 밖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누군가에게 혀를 지핀 것이 틀림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의 머리맡대는 한 명의 사내가 서 있는데 그의 손에는 조금 전 홍의 오인마 그들의 수급이 들려져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동자를 한 채로 죽어 있었다. 그는 분명 도가방에 방주 도수현이 분명했다. 자신의 실수를 회복하고자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도지유를 찾아다녔다. 마침내 오늘에서야 그 뜻을 이룰 것이라 믿었는데 한 걸음 늦고야 말았던 것이다. 지유야 지유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해치고야 말았구나. 그는 다섯 개의 수급을 허공으로 집어던지더니 흔적도 없이 터뜨려 버렸다. 그는 순간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다. 그는 얼른 아이들을 등에 매고 숲으로 사라져갔다. 아이들의 안위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가고 난 지 불과 눈 깜짝할 사이 백발이 성성한 사내가 집 안으로 들어서고 이뤘다. 그 사내는 문을 열기 직전에 약간 흠칫했다. 피냄새가 그는 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부인 그의 시야에 밝아벗겨진 채로 심장에 칼이 꽂혀있는 아내가 비쳤다. 순간 그의 마음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하늘을 치솟고 있었다. 그는 칼을 빼어들고 검신을 보았다. 거기에는 홍화교라는 이름의 또렷이 적혀있었다. 홍화교 내 놈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는 그 검을 한 번 움켜쥐었을 뿐인데 한 줌의 먼지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내의 몸을 덮어주었다.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 복수를 백발인 그는 분명 삼아재현이 틀림없었다. 그의 여복은 참으로 많기도 많지만 어찌하여 여인들의 복은 지지리도 없는 것일까? 아마 그것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기 위해서일까? 무사히 22 이별 조용한 연불소리와 함께 울려나오는 풍경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어지럽고 괴로운 사념들조차 깨끗하게 씻겨질 것만큼은 같은 느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도재현은 모처럼 나온 나들이의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보살상에게 향을 태우며 마음속으로 염원하던 것을 기도했다. 딸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카롭게 들려오는 음성 분명한 여인의 음성이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분명 이혜진이 분명했다. 당신 흥 그런 터무니없는 꿈은 꾸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 왜 우리가 이래야만 하오. 왜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내질렀다. 우리의 은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원 그 은원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면서 당검을 건네어 주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목숨을 끊을 수 있다면 정정과 만나게 해주겠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건이 아인가. 어찌 죽은 뒤에 딸아이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한참 동안 당검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목숨은 10년 전에도 말했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기꺼이 내줄 것이오. 지금이라도 당장 나의 목숨을 드리겠소. 하지만 먼저 정정을 보고 난 후 목숨을 끊겠소. 두려운가요? 아니요. 두 사람이 그렇게 대화를 나눌 무렵 철간으로 두 갈래로 머리를 땋은 여자아 이가 들어서고 있었다. 영롱하게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눈이 도재형과 매우만 이 닮았다. 얼굴 전체적인 외형은 이혜진을 빼다 박아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예쁘고 귀엽기 그지없었다. 그는 한눈에 그 아이가 자신의 딸 정정임을 알아보았다. 엄마 이거 봐요. 예쁘죠. 아이의 손에는 도재현이 자신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만들다 맘 못 가긴 형이 들려져 있었다. 그는 그 아이를 보면서 왠지 모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저씨 왜 우세요. 어디 아파요. 아니다. 눈에 뭐가 들어간 모양이야. 그는 슬쩍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훌쩍거렸다. 너에게 이걸 주고 싶은데 받아주겠니. 그가 하나의 작은 옥패를 보이자 정정은 어머니 뒤로가 숨으며 그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다시 앞으로 나서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 옥패를 건네받았다. 그 옥패엔 도정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허리춤에 꼬옥 찼다. 엄마나 저 숲에서 놀아도 돼. 음. 아이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정정이 밖으로 나가자 그는 그녀를 뜨거운 눈시울로 바라보았다. 훌륭하게 키워 꾸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소. 흥.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고개를 돌렸다. 순간이었다. 푸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어느새 비수가 도재현의 복구를 휘젓고 있었다. 당신. 이혜진은 순간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에 휩쓸려버렸다. 미안하오. 10년 동안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소. 그의 입가엔 은은한 미소가 번져가고 있었다. 당신만 좋다면 평생 같이 여생을 보내고 싶었소. 우우.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고 그저 그에게 손을 잡히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이젠 너무 늦은 것 같소. 미안하오. 미안. 그의 고개가 앞으로 푹 꼬끄라지고야 말았다. 정신 차려요. 그녀의 날카로운 부르짖음과 함께 정신없이 그의 몸을 흔들었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만 가는 그의 몸은 다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 자그마한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이봐요. 정신을 차려요. 아이는 어머니의 놀라운 부르짖음에 놀라 절간 안으로 뛰어들어오고야 말았다. 아이는 조금 전 자신에게 옥패를 준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달려들었다. 아저씨 일어나요. 아저씨. 그녀는 훌쩍거리면서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를 죽이고 만 것이었다. 조금만 자존심을 죽였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사실 그녀는 그에게 딸 아이를 만나게 하고는 그의 용서를 받아줄 생각으로 왔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이 이렇게 될지 전혀 몰랐다. 그녀는 앞으로 어찌 아이를 볼 것인지 후회 막심이었다. 아마 자신이 지금 자결한다 하여도 그에 대한 보답으론 모자랄 것이다. 자신이 범한 행동의 대가로 자신의 내공을 모조리 전수해 주어 순식간에 필부가 된 도재현의 일생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그는 죽음에 대한 후회는 업었는지 태연스러운 웃음과 함께 잠들었다. XXXX 이철민 그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풀려졌었다. 헌데 언제부턴가 하나하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무림재일방의 후계자를 찾는 일이었다. 그가 계속 존속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자연 불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후계자 자리를 마땅히 물려줄 만한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해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림재일방과 맞서고 있는 흑건백장이라는 두 명의 여걸들이 나타났으니 또한 이만저만한 골치 덩어리가 아닐 수 없었다.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귀찮게 구니 말이다. 흑건백장 그녀들의 정체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철민은 분명 사마재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XXXX 경성 시내에서는 한바탕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비켜라. 비켜. 어림없는 소리 마라. 우리 홍화교가 천의교 같은 놈들에게 귀를 비켜줄 것 같으냐. 천의교를 우습게 보지 마라. 흥. 내놈들이야말로 우리 홍화교를 우습게 보지 마라. 두 사파가 서로 으르렁 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대수롭지 않은 듯이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홍화교란 이름을 들었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천의교가 이겨주길 빌고 있었다. 두 사파가 막 싸우려고 할 때 어디선가 바람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어느 놈이 홍화교를 우습게 보느냐. 칠장주 붉은 옷을 입은 홍화교인들은 일제히 부복하며 바람소리를 내며 달려온 사내에게 경의를 표했다. 나이가 지긋하게 보이는 것이 무공 또한 보통이 아닐 것만 같았다. 순간 천의교인들은 그 노인의 출현으로 두려워졌다. 홍화교의 칠장주라는 사람의 악명 또한 익히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에 처참하게 죽은 사람 또한 수백 명이라 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홍화교 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추상같은 음성 두려움에 떨던 천의교인들의 얼굴에 환한 혈색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칠장주라는 사내가 씩 웃으면서 말했다. 후후후 내 놈은 누구냐. 썩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겠느냐. 내 놈은 내 모습을 볼 자격도 없는 놈이다. 한시라도 빨리 저세상 구경을 하거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쉬 쉬 쉬 세가닥의 바람소리가 들렸다. 그 바람소리를 들었을 무렵엔 칠장주는 아무런 대책 없이 신정 천돌 명문 등 3대열에 깨진 기화장이 박혀버렸다. 아 홍의교인들은 칠장주가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리자 그들은 겁에 질려 저절로 뒷걸음질 치더니 꽁무니가 빠지도록 달아나고 있었다. 어림없다. 또 한 번의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그들의 몸통을 뭔가가 가로지르는 것 같더니 한가 닭의 핏줄기를 뿜고야 말았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로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다. 천의교인들조차도 얼굴에 사색이 되다시피 놀라고 있었다. 어느 고인이 천의교를 도우시는 겁니까? 흐흐흐 그 음성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을 무렵엔 그는 이미 수백 미나 몸을 옮기고 있었다. 사마재현은 조용한 백사장을 걸으면서 문득 자신이 무공을 연마하던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다. 암울한 기억이 그를 엄습하고 씁쓸한 추억들을 회상하게 만들었다. 그래 돌아가자. 그는 한 번 땅을 박찼을 뿐인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섬에 들어서면서부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주야! 주야! 그는 제자 박혜주를 불렀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가옥들이 전부 불의 타재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다. 이철민! 내 놈 지시구나! 그는 당장에라도 그에게로 달려가려고 했다. 헌데 삼육에서 생전 처음 보는 꽃들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는 불현듯 과견주의 유언이 떠올랐다. 저것이 만독정화란 꽃인가? 그는 그 꽃에 손을 대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다. 그래 주야의 말대로 이 꽃으로 환약을 만들어 당신의 소원을 풀어주겠소. 먼 곳에서나 평안을 찾기 바라오. 그는 곧 약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들어갔다. 꽃잎을 모두 따다가 100일 동안 말리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 환약을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삼아재현의 공력 정도면 능히 해낼 수 있는 작업이었다. XXXX 태행촌 소름이 끼칠 만치 적막감이 감도는 초저녁이었다. 길거리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없었다. 아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폐허가 된 마을처럼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더더욱 적감함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들력해 게울음소리 또 한 사람의 간장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다. 울음소리 어디선가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환청인가? 흐흐흐흐 분명 환청은 아니었다. 그 흐느낌은 골목으로 퍼져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를 따라가보니 커다란 대문에 흰색의 천과 붉은색의 천이 쳐져 있었는데 흰색은 분명 초상이나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만 치는 불길한 것이었다. 반면 붉은색은 집안에 경사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치는 길한 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이 두 천이 동시에 걸린 것이었다. 집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당에 무릎을 꿇으며 통곡을 하고 있었다. 모두 가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작 제례가 아니라 홀리를 하려는 듯이 대청에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있었다.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질 모양인가 봐. 분명 담벼락 쪽이었다. 그곳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음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여인들이 즐겨 쓰는 난양을 은은하게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경을 알리는 경고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 소리가 매우 짧았다. 경고를 알리는 사람이 바삐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누가 이리로 오고 있어. 23 가짜 백발 시내 바람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그림자 온몸을 오싹오싹하게 전류를 느끼게 하는 그림자였다. 걸음걸이가 바람과 구름을 딛고 걸어오는 듯 다가오고 있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얼마 가지 않아 확연히 드러나고 말았다. 으하하하 과연 먹음직스러운 음식이구나 전신을 휘감는 듯한 백발인 백발 시내님 제발 살상음 백발 시내 그는 지금 5,6일도에서 영약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데 어찌 그가 백발 시내 가되는 것일까 게다가 그의 모습 또한 흉측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백발 시내 그는 신부를 안고는 신방으로 향하려고 했다. 가족들의 통곡 소리는 더욱더 높아져만 갔고 복수심 또한 거세어져 갔다. 바로 그때였다. 바람 소리를 가르며 한 자루에 검이 날아들었다. 옷 백발 시내는 날카롭게 날아드는 검을 피하자 그 검은 대청기둥에 깊게 박혔다. 그는 마당 쪽을 내려다보면서 일갈했다. 누구냐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담벼락에서 사람의 발이 보이는 것 같더니 두 명의 여인들이 걸어 나오는데 그 중 하나의 모습이 백발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야행복을 입고 있어 제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다. 백발 시내 당신의 무공이 보통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어디 그 무공 좀 감상해 볼까요 백발 시내는 불현듯 눈초리가 날카로워졌다. 너희들은 누구냐 사람들은 우리들을 흑검백장이라고 부르더군요 오호 내년들이 강호해서 소문난 계집들이군 헌데 어째서 나의 혼례를 방해하는 것이냐 혼례가 아니라 초상난 분위기인데요 안 그래 백발의 여인 그녀는 소매를 약간 들추면서 흔들었을 뿐인데 차가운 냉기가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 우우 대단한 내공이다 저 계집들이 정말 흑검백장일까 그렇다면 보통 상대는 아닐 것 같군 그는 들고 있던 신부를 내려놓으며 수혈을 짚고 나서는 마당으로 걸어나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신법을 펼치면서 허공으로 부상했다 동시에 손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내리지르니 거센 바람이 돌출하고 불길이 뻗어 나오는 듯 했다 화룡 검은 옷의 여인 그녀는 일순 몸을 띄우면서 검을 휘둘렀다 그 검기에 실린 공력 또한 보통이 아니라 그는 일순 뒤로 물러서고야 말았다 계집년의 실력이 보통은 안이로군 백발신에 그는 탄지공을 펼치려는 사람처럼 손가락을 오므렸다 하지만 냉소적인 백발 여인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당신의 탄지신공이 빠른지 나의 탄지신공이 빠른지 내기해볼까요 오호호호 그녀의 눈은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냉엄한 표정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만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이럴 수가 나의 공력이 이 계집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내가 왜 긴장을 하지 내가 저 계집에게 제압되었단 말인가 검은 옷의 여인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지만 빈틈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그 누가 보더라도 그녀의 취약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순간 왼손을 튕기면서 백발 여인을 향했고 오른손을 한 번 더 튕기면서 검은 옷의 여인을 향해 날렸다 그는 몸을 뒤집으면서 이러한 행동을 여러 번 반복했는 대나라드는 탄지공을 모두 막아내는데 정말 그들의 실력이 신기에 가까웠다 대단한 실력들이로군 그는 다시 한 번 탄지신공을 날렸다 그러자 매서운 바람소리와 함께 그들을 엄습했다 하지만 그의 탄지신공 그것은 허위에 불과했다 그가 던진 것은 기탄 이하 아니라 자그마한 폭략이었다 크기는 작지만 위력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서 폭발한다면 사람의 인명도 쉽사리 아삭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가까이 다가와서야 그것의 정체를 알았다 그들은 즉시 몸을 띄웠는데 이공허추어를 사용해 순식간에 3장이나 피해버렸다 그들의 무공으로 보아 그들은 틀림없는 진소소와 박해쥐였다 백발신의 그는 결코 품내기가 아니다 다시 한 번 폭략을 던지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이공허추어를 사용해 몸을 피했으나 백발신의는 그들이 다시 모습을 나타날 듯한 곳을 향해 폭략을 연속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그러한 술수의 진소소가 걸려들고야 말았다 아악 그녀의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튕겨져 나가고야 말았다 박해쥐과 허공에서 모습을 나타내더니 순식간에 백발신의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손을 휘두르니 수십 개의 손바닥이 밀려드는 것이었다 그도 지그시 놀라 긴급히 수비를 했지만 그녀의 공력 또한 높았기 때문에 충격이 이만저 많이 아니었다 그는 연거푸 여덟걸음이나 밀려나더니 입에서 시뻘건 피를 흘리고야 말았다 분명 내상을 입은 것이 틀림없었다 우웃 그는 울컥하며 피를 토하더니 미간을 잔뜩 지푸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섬서 목수가 다시 위로 치켜올려지자 그는 순간 가슴이 철렁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저 계집애 무공이 더 세구나 다시 한번 공격한다면 도저히 막아낼 수 없겠는걸 그는 몸을 갑자기 뒤집더니 대청으로 뛰어들었다 대청엔 아직도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신부가 있었다 그는 그 신부를 안아 들더니 신부의 천도려를 누르면서 그들에게 일깔했다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계집애 목숨은 없는 것으로 알아라 흑건백장 그녀들은 일순 멈칫했다 하지만 백발여인 박혜주는 몸을 한 바퀴 도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그녀의 몸은 대청으로 날아들었다 2 그는 일순 몸을 허공으로 띄웠는데 지붕을 꽤 뚫고 올라가버리고야 말았다 그러면서 다시 경공을 펼쳐 허공으로 몸을 띄웠다 그는 도저히 싸움에 승산이 없을 것 같아서인지 잡고 있던 인지를 뒤쫓아오는 그녀에게 던지면서 멀리 몸을 돌리고 말았다 박혜주는 허공에서 떨어지는 그녀를 잡기 위해 몸을 돌려야만 했다 그는 멀리 단 안하는 백발신이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감히 사부님을 사칭하다니 다음에 걸려든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그녀는 급히 신부를 가족에게 돌려주었고 소소의 안의가 걱정되어 그녀에게 다가갔으나 그녀의 부상 또한 약하지 않았다 언니 그녀는 소소를 안아 일으키면서 가볍게 손을 휘둘렸다 그러자 그녀의 모습도 소소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24.2년 한편 제자를 찾아 떠난 사마재현은 강호를 도보로 여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백사를 기르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성격이 괴팍해지고 이성을 쉽게 잃었다 그는 당시 주하의 묘 앞에서 앞으로 절대 아내를 맞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맹세를 파기하고야 맑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그가 이렇게 성격이 괴팍해진 것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10년 전 그가 도가신법 때문에 동방국으로 돌아갔을 때였다 그곳에서 도지유를 만났고 그를 통해 신법의 비밀을 알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계략에 빠져 주하인마 되고야 말았다 그의 공력이 감히 어느 정도인데 주하인마에 걸리겠는가 하지만 그는 모든 공력과 내공을 집중시키고 있었기 때 문의 쉽사리 막아내지 못했다 그만큼 타격이 엄청스러웠다 그는 당장 그녀를 죽이려고 해두나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성을 잃고 말았기 때문에 그녀를 죽이기보다는 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그 후부터 걷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 때로는 자상한 아버지 남편이 되었다가도 짐승만도 못한 야수가 되는가 하면 사악한 살인마 등등 이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본성이 그리 사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마는 막을 수 있었다 도지유 그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을 해쳤다고 생각했으며 곁에서 그를 간병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의 아이까지 낳게 되었지만 그는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몰랐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들에게도 줄곧 숨겨왔었기 때문이었다 XXXX 그는 백사를 기르는 청년이 이락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왠지 모를 친근 감이 들었다 그는 당시 정연석과 격전을 벌릴 때 자신을 옹호해준 유일한 무사였기 때문일까 꼭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지금의 자신의 태도와 성격이 당시 이락과 유사하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를 만난 기념으로 5,6일도에서 갖고 온 백란을 선물했다 그는 이륙수림 이숙밭이 된 것을 보고는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주화를 기르기 위해 역물들을 가져다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백사였다 그는 그런 백사를 그저 미물로 생각하고 그다지 깊은 정을 주지 않았었다 헌데 이락의 아들 이랑이라는 청년은 정체를 모르는 미물에게 정을 쏟는 것을 보고는 느끼는 바가 많았다 그는 그 길로 산을 내려와 산 아래 객잔에서 숙식을 취했다 이튿날 그는 다시 이랑의 집으로 향했는데 백란을 어찌했는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요령으로 갔었다 헌데 그곳에 도착하자 맞아 일이 생기고야 말았다 이랑이 한 여인의 명문여를 눌러 길을 주입시키려는 것을 본 것이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에는 독상을 입은 듯이 매우 위독했다 그는 얼른 탄지공을 날리며 그의 길을 흐트렸다 그러면서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품에서 환약 하나를 끄집어내면서 그에게 건넸다 우선 이 환약을 먹이거라 그러면 잠시 후에 독이 빠져나올 테니 그런 다음에 길을 주입시키거라 그는 그의 말대로 그녀에게 환약을 먹이고 잠시 지켜보았다 그때였다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그들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이었다 그는 순간 직감했다 멍청한 놈 같은 이라고 역물을 키운다는 놈이 정말 한심하구나 그는 몸을 훌쩍 돌리는 것 같더니 순식간에 뒷산으로 다다랐다 거기에 쓰러져 있는 여자아이를 안고는 환약을 먹였다 그리고는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몸을 쭉 물러주니 그 효과는 배가 되었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한 여인이 아이에게 달려들었는데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아이를 건넸다 그는 순간 그 여인에게서 바라는 모성애를 느끼고 있었다 불현듯 주화가 떠올랐다 참으로 바보 같구나 당신의 모습이 꼭 저러했는데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야 그의 귀에 이렇듯 또박또박한 음성이 전해져 오는 것이었다 그는 지그시 놀랐지만 그녀의 마음 씀씀이가 더더욱 마음에 들었다 그는 전음인밀 외수법으로 그녀만이 들을 수 있게 말을 건넸다 한사 란말에게만 전음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너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곱구나 너는 아직 지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으 니 그 병을 내가 치료해 주마 그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척 놀라운 듯이 말이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더니 귓속말을 전했다 너에게 내공을 전수해 줄 테니 열심히 수련하거라 1년 안에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5,6일도로 나를 급히 찾아와야 하느니라 그는 그녀에게 잠재내공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1년 동안 그녀가 충분히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랬다 1년 안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그녀의 심맥은 모두 끊어져 살아도 산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를 차후에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라곤 그녀에게 영천명수를 전수해 주는 방법뿐이었다 25, 암흑대천 그는 그녀에게 내공을 전수해 주고 있었는데 그의 귓가에 발자국 소리가 들려 살며시 눈을 떠보았다 이미 밤이 깊었고 날씨도 서늘해서 안성맞춤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랑이 갑작스럽게 모포를 들고 나오는 것이었다 넌 그녀를 죽일 셈인가? 잠자코 있게 이랑은 모포를 거두며 새빨 자국이나 물러섰다 내공이 몇 갑자는 되겠는걸 벌써 6시간 동안이나 저러고 있으니 보통 내공은 아닐 거야 세상에 저토록 기이한 공력을 가진 도인이 있었다니 그때 백발신의의 선선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괜히 허튼 생각하지 말고 찬물을 떠와 그녀의 몸에 끼얹져라 그는 깜짝 놀랐다 가을철의 밤공기는 겨울 날씨와 같아서 찬물을 끼얹는다면 분명 감기에 걸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네 하지만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는 왠지 못 믿어지만 물통을 들고 산 아래 시내가로 뛰어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가운 물을 퍼갖고 왔다 뭐 하느냐 끼얹져라 그는 그 물통을 워라에게 뿌렸다 그러자 그녀는 흠뻑 그 물에 젖어버렸고 마치 속불을 물에 담근 것처럼 취이 하는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앞을 가릴 정도로 뿌옇게 솟아올랐다 됐다 너는 이제 그만 들어가서 한숨 붙여라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빙글 돌리는 것 같더니 식지 하나로 그녀의 몸 중앙의 기열들을 짚으며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녀의 기에 근처까지 식지가 다다르자 곧장 장으로 바꾸더니 두어 번 문지르고 기를 쭈입시켰다 아마 다른 사람이 그녀의 몸에 저렇게 손을 대었다면 당장에 출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의사의 신분으로 그녀를 대하는 것이라고 애써 분위기를 흐트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신경이 저절로 쓰이는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은큼한 짓을 해봐라 아무리 선배라 해도 용서치 않겠다 그는 주먹을 불꾼 쥐고 전혀 수면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주시했다 어느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단전에 장으로서 길을 보내고 있었고 왼손으로는 그녀의 오른 손바닥과 교합되어 있었다 하루가 꼬박 지났을 무렵에야 그의 손이 그녀의 몸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갑작스런 기력에 잠시 혼절했으나 이내 기운을 차렸다 하지만 사마재현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랑은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내력을 회복한 것을 축하했다 XXXX 그는 이락의 딸을 자신의 제자로 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주아의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쉽사리 그녀를 제자로 삼지 못했다 이철민 그는 그의 모습을 지울 수 없었다 그와는 무슨 악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그와는 맞붙어야 할 운명이었다 낙양 무림 제1방 그곳은 언제나 경계가 삼엄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한 경계도 그에겐 가식에 불과했다 그는 이철민의 침실로 아무런 장애 없이 들어섰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들어간 것을 일순간 후회했다 어서 오시게 삼하재현 아니 백발시네 이철민 그는 자비꾸스를 만지락거리고 있었는데 삼하재현은 한눈에 그것이 환영정주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이 환영정주가 있는 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겠지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자리 또한 암흑대천이란 결계지이야 후후후 천하의 백발신에 도 그 결계에서 빠져나오진 못할걸 그는 공력을 높이며 손을 휘둘렀지만 그 힘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삼하재현 더 이상 너와는 놀아줄 시간이 없군 잘가시게 하하하 그는 환영정주의 힘을 불어넣더니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굉장한 빛이 삼하재현에게로 날아가더니 그를 휩쓸어버렸다 차츰 차음 사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때에는 그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철민은 앙천대소하면서 환영정주를 쓰다듬었다 내 녀석이 아무리 공력이 높고 내공이 깊다고 해도 암흑대천 그곳에서 살아야 오진 못할 것이다 으하하하하 그는 환영정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환영정주도 일종의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법구이다 그런데 그가 그것의 힘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에겐 이게 추월한 이른바 영구지환을 차고 있지 않은가 때문에 그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암흑대천 그것은 마개로 빠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살아서는 갈 수 없고 죽어서 떠도는 곳 그곳이 바로 암흑대천이었다 헌데 그는 죽지도 않은 육신의 몸으로 그곳을 향했으니 이 또한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수천만 년이 지나고 나면 그는 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망상은 일찌감치 버려야만 할 것이다 누가 그를 부활시킬 것인가 그는 신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한데 말이다 삼아재현은 그렇게 속세에서 사라졌다 XXXX 561도 박혜준은 소설을 부축하면서 오륙물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들 이막 다리를 건너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곳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그들은 백발신의가 돌아올 줄 알고 기뻐하며 다가갔다 아니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26동 기어진 한 여인이 그곳에서 짐을 풀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기에도 빼어난 미인이었다 그녀도 그들을 보았는지 약간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가씨들은 누구시죠 당신이야말로 누구시죠 저는 워라라고 합니다 이곳은 사부님의 집이죠 그들은 자뭇화가 치밀었다 사부라고요 워라는 백발여인이 무섭게 노려보자 순간 움찔했다 그래요 그녀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당신 사부의 존성 대명이 어떻게 되죠 소소는 약간은 지친 음성으로 물었다 모두들 백발신이라 하기도 하고 사마재현이라고 해요 백발신에 사마재현 두 사람은 지그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가씨는 사부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사부님은 저에게 내공을 전수해 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박혜주는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을 놓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사문의 맥을 이을 수 없자는가 미안해 난 박혜주라고 해 아니에요 전 워라예요 사자 사매 두 사람은 서로 가볍게 두 손을 잡았다 XXXX 이철민 그는 사마재현이 사라지고 나서는 편안함 잠자리에 들었다 모처럼 맞는 깊은 잠자리였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던가 그러나 그의 이러한 잠자리는 그리 오래 가질 못했다 강호에는 백발 시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문은 일사천리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주안상의 안주감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 소문이 오륙일도에 있는 박혜주와 진소소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가 만무했다 그들은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낙양을 찾았다 그리고는 곧장 그를 찾아가 암습을 가했다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한 고수였다 가득이나 진소소의 상세는 아직 호전되지 않아 제대로 응수를 할 수가 없었다 박혜주의 무공도 그와 비한다면 막상막하 우위를 따질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암기를 뿌리며 후퇴하고야 말았다 이철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계집년들이 방자하게들 노는군 감히 내게 대들다니 그는 의포를 휘날리며 침실로 돌아왔다 그는 침실로 돌아와 보니 왠지 모르게 기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우하하하하 하하하 이제 세상은 내 것이야 내 것 하하하 누구도 나를 방해하진 못하지 그는 문 밖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갑자기 고함을 쳤다 여봐라 그러자 경비 하나가 잽싸게 달려왔다 넷 가서 계집들을 데리고 와라 미녀로 말이다 저 저 그 경비는 우물주물 하면서 물으려고 했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런 경비를 보면서 되물었다 뭐하고 있어 몇 명이나 이런 멍청한 놈 되는대로 데리고 와 모처럼 회포 좀 풀어야겠어 저 문중의 계집들이라고는 전부 그의 눈길이 휘칸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경비를 노려보았다 문 밖의 계집을 데리고 오란 말이다 네 경비는 여러 번 고개를 꾸벅이더니 밖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그는 그의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경비가 그 말을 들을 시간은 없었다 XXXX 진소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강해 사부님이 그에게 패하셨다니 복수할 거야 꼭 그들은 어두운 담벼락 밑에 숨어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때였다 안 돼요 아 그들은 자연 고개를 내밀어 밖을 주시했다 아니 저자들은 이철민의 부하들이야 그런데 왜 여인들을 무슨 꿍꿍이가 있어 무림제일방의 제자들이 여러 명의 여인들을 강제로 데려가는데 개중에는 애까지 안고 있는 부인도 있었다 그들은 아이가 시끄럽게 울자 아이를 빼앗아 길가로 집 얻얹었다 아 내 아기 그 부인은 그들에게 붙잡힌 상태에서도 아기의 안위를 걱정해 달려가려 했지만 뒷덜미를 잡힌 그녀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아기는 허공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머리가 깨어져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아 그 부인은 털썩 주저앉고야 말았다 박해조와 진소소도 입을 막으며 눈살을 지푸렸다 빨리 걸어 그들은 그녀에게 발길질을 하며 끌고 가다시피 그 부인을 데려가고 있었는데 박해죽과 불현듯 허공으로 몸을 띄우더니 뒤처진 제자 하나를 잡아 끌고 왔다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사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써늘한 느낌이 엄습했다 그는 분명 검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 여인들을 잡아가는 거지 장주께서 여인들을 그가 왜 회포를 품다고 회포 박해죽과 다시 되물었다 그러자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다시 이었다 슬쩍슬쩍 견눈질해서 뒤를 보려했지만 그럴 때마다 등 뒤에서 밀리는 검이 살을 파고드는 듯했다 백발신이를 죽인 것에 대한 진소소에 검의 힘이 들어가 버렸다 뭐라고 이 박해죽은 더 이상 들어볼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어 그의 혀를 눌러 기절시켜 버렸다 어떠할 거죠 어떠하긴 쳐들어 가야지 하지만 걱정하지마 내게 방법이 있어 진소소의 눈에서는 한바탕 불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XXXX 이철미는 목욕을 끝내고 나오면서 순간 자비 구슬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그 구슬을 주워들고는 살며시 매만졌다 정말 알 수 없는 구슬이야 아무리 법굴하지만 너무 꺼림직해 하지만 내놈 덕분에 그 귀찮은 사마재현을 저세상으로 보낼 수 있었으니 고맙다고 해야겠군 그러나 이젠 필요 없어 그는 자비 구슬 환영 정주를 침대 위로 집어던지고는 문을 열고 대청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응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대청에는 모두 열두 명의 여인들이 일렬로 나란히 서 있었는데 모두가 정말 보기 드문 미녀들이었다 그 중에 하나 그의 시야에 못을 박는 한 명이 있었는데 아 그녀는 진소소가 아니던가 오 여봐라 당장 저 여인을 목욕시켜 내 방으로 들라해라 그는 진소소를 향해 그렇게 명했다 그녀의 입가에도 은은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철미는 침실로 돌아와서도 연신 입가에서는 침이 질질 흘러내리며 그녀의 나체를 상상하고 있었다 으흐흐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구나 그가 응용한 생각에 몰두해 있을 때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속살이 훤히 비치는 망사만을 걸친 소소가 걸어들어오고 있었다 장주께 인사드립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그녀의 발가락부터 훑어보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끈한 다리를 보자 그는 입이 벌어졌고 그녀의 둔부와 잘록한 허리깨를 보았을 때에는 입가에서 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녀의 약간은 풀어진 듯한 머리칼과 훤히 보이는 적가슴이 그로하여금 욕정을 바라게 만들기엔 충분하고도 남았다 못 참겠다 그는 욕정이 미친 개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어 망사를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몸을 정신없이 타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은은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침대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는 방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참고 있었다 그의 정신없는 행동에 절정을 달하려는 듯이 몸부림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양손으로 그의 몸뚱이를 감쌌다 그러면서 그의 몸을 꼭 껴안았다 그는 시익 미소를 짓더니 다시 한번 허리깨를 놀렸다 그녀는 모든 사내들이 그렇듯이 한바탕 진기를 쏟는 일을 치웠으니 피곤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영겁 후 네 번이나 일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최고다 최고 그는 연심 뭐라고 중얼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많은 진기를 소모하고 앞으로 꼭 끌아지고야 말았다 그녀는 아직도 그의 몸뚱이를 감싸고 있는 손을 풀고 있지 않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면서 백발 여인 박해죽과 기나긴 검으로 내리꽂으며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지친 가운데서도 살기를 느끼고 얼른 몸을 돌리려 했지만자 신과의 정사를 즐긴 여인이 몸뚱이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당장 그녀의 숨통을 끊으려고 사열을 짚었지만 그녀의 악센소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푸우 검이 그의 등을 꿰뚫고야 말았다 진소소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질끈 혀를 물었다 박해죽은 검을 더욱더 깊게 눌렀다 그러다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소소 언니 그녀는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희생양이 그녀일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그녀는 당장 검을 뽑아내고야 말았다 미처 숨이 끊어지지 않은 이철미는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내던진 자비꽃을 환영정주를 집어들었다 그러면서 그녀를 향해 내던졌다 구슬은 그녀를 감싸며 빙빙 맴돌기 시작했다 분명 그는 삼아재현을 저세상으로 보냈던 것처럼 그녀도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몸이 순식간에 사라지고야 말았다 구슬은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퍽 소리를 내며 반으로 쪼개지고야 말았다 이철민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나 박해죽과 사라지기 직전에 던진 장검이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바람에 그 역시 숨을 거두고야 말았다 27 끝 이야기 무림제일방은 하루아침에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에게 미심술에 걸려 고통을 받던 여인들이 풀려났다 그러나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하는 여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제자들도 방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졌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동영인들은 이철민이 죽은 지 3일 뒤 모두 동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이따금 영토를 넘보고 있었다 XXXX 도가방으로 간 사마재현의 아이들은 도수현의 손에 의해 도가방의 맥을 잇는 교육을 받으며 착실히 생활하고 있었다 도수현 역시 홍화교가 악행하는 것을 보면 그냥 넘기질 못했다 모조리 잡아주기는 통의 홍화교는 그를 아주 멀리했다 XXXX 3명의 부인이 잠들어 있는 묘에는 언제나 9월 20일이 되면 어김없이 놓여지는 국화꽃 분명 이들에게 재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쌍의 부부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매년 온다고 했다 그들은 분명 추측하기에 도유진과 장영주와 그들의 아이들일 것이다 XXXX 이혜진은 도재현의 묘라고 쓰여진 무덤 앞에 매일같이 꽃을 노다주곤 했다 그녀의 어린 딸은 여전히 목과 인형을 손에 쥐고는 그의 묘에 절을 올리곤 했다 그녀는 그런 딸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속의 자책은 더 심해졌다 그녀는 슬그머니 눈을 감으며 도재현의 생전 모습을 그려보았다 자상하게 그지 없었던 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그가 손수 지어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왜 그리 처량하고 쓸쓸하게 보이는지 XXXX 561도 그곳에서 백발여인이 쓸쓸히 어둡고 침침한 동굴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면벽을 하고 있었다 사자 너무 자책하지마 다정한 음성이 그녀를 타이르듯 말했다 3에 내가 죽였어 내가 사저 소소언니의 희생으로 강호는 평온을 되찾았어 앞으로는 강호일에 관여하지 않겠어 그녀는 면벽하던 자세로 고스란히 돌아섰다 사자 말리지마 10년 아니 20년이 지나서 이 섬이 사라져도 난 이곳을 떠나지 않겠어 사자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분명 박해죽과 분명했다 자비구슬 환영정주에 의해 다른 공간으로 가지 않았던가 이철민에겐 미안한 일이겠지만 그녀는 이미 그 자비구슬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슬의 힘을 어렴풋이 느꼈고 20초월 대법이라는 법수를 먼저 펼쳐 몸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그때 그녀는 들고 있던 장검을 던졌었다 그때 구슬이 슬쩍 건드렸지만 그녀의 던진 방향엔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 환영정주가 힘없이 떨어진 것도 그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녀는 모처럼 밝고 따스한 햇볕을 느끼고 있었다 먼 하늘 저편에서 소소가 손짓을 하는 것처럼 비쳤다 친언니와도 같았던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의 눈시울은 갑자기 뜨거워졌다 언니 그녀는 따스한 하나의 물줄기와 함께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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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